오늘의 동화, 형제의 우애 옛날 어느 곳에 아들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당시 풍습에 따라 좋은 맷자리인 명당을 찾기 위해 유명한 풍수를 초청하였습니다. 명당의 매를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고 또 후손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므로 풍수를 모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닭도 잡아주고 옷도 해주고 극진히 대접을 잘해주는 법이었지요. 먼저 돌아가신 분은 임시로 매장한 후에 좋은 명당을 찾아서 새로 옮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풍수가 와서 앞으로 닷새만 있으면 명당을 잡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들 대접을 잘하였지요. 하루는 풍수가 사람방에서 쉬고 있으려니까 문이 열리면서 이 집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넙죽하였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 집 큰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잘 되어야 물이 흐르듯 아래로 혜택이 내려갈 것이니 장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옷보따리인 모양입니다. 풍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풍수가 쉬고 있는 사랑방 문이 열리면서 이 집의 둘째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넙죽하였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 집 둘째 며느리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둘째 자손이 잘 되어야 아래로 위로 혜택을 줄 것이니 둘째 자손이 잘 되는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옷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주었어요. 풍수는 기분이 더욱 안 좋았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풍수가 쉬고 있는 사랑방에 이 집의 며느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저를 공손히 합니다. 몇째 며느리겠습니까? 지사님,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끝손인 막동이가 잘 되게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셋째 며느리는 이유를 달지도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명당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옷보따리를 하나 풍수에게 내밀었어요. 그날 저녁 풍수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 며느리는 장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가운데 손이 제일이라고 하고 셋째 며느리는 끝손이 제일이라고 하니 누구를 잘 되게 해주고 누구를 안 되게 해주겠는가 실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며자리를 쓰기에 따라 장손이나 끝손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형제 간에 서로 자기들 잘 되기만 바라는 이기심을 보자 풍수는 마음이 아주 울적하고 또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옷보따리 세 개를 그대로 쌓아두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 삼형제는 깜짝 놀라 뒤쫓아가면서 여보시오 지사님 내일 모레면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가면 어찌 됩니까? 거기 좀 서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며 쫓아가서 풍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시러 왔으니 노여운 일이 있으면 푸시고 어서 집으로 도로 갑시다. 오, 맞상 제식은요. 물론 놀라셨을 것입니다만 당신네들은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있던 사랑방에 어서 가보시오. 거기에 모든 까닭이 있습니다. 당신 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 집 사랑방에 명당터 잡을 것이 있습니까? 글쎄 가보시면 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상 제는 부리나케 집에 돌아와서 사랑방에 가보았습니다. 옷벗다리 세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지요.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았어요. 큰아들은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처럼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셋째 며느리도 다른 동서들처럼 얼굴을 붉히며 방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맞아들은 내용을 짐작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분에게서 우리 삼형제가 나왔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만 잘되기를 소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오. 이렇게 우애가 없어서야 아무리 명당의 아버지를 모신다고 한들 무슨 복을 받겠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형제의 우애가 제일이니까 내가 다시 풍수를 찾아가서 우애 있는 명당을 알아올 것이니 기다리시오. 그리고 이 집 큰 며느리인 당신이 제일 잘못이오. 윗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내가 심히 부끄럽소이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책망하였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마다들에게 풍수가 빙글에 미소를 띠면서 다시 오실 줄 알고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좋은 명당을 알아두었으니 거기에 아버지를 모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안 가도 될 것입니다. 라고 명당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상제는 집에 돌아와서 풍수가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과연 그 명당은 희안도 했습니다. 후손 중에는 큰 부자나 벼슬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도 언제나 형제간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사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송씨와 김씨와 장승이야기 옛날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경계에 장승이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장승이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장승골이라 불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개울가에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장승은 소나무보다 더욱 견고한 밤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남자 어른이 두 팔로 감싸 안아야 겨우 손끝이 닿을 정도로 굵어서 개울가 옆으로 늘어선 아름드리 루티나무와 갯버들 사이로 그 자태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커다란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두 팔을 벌린 듯 뻗어있는 가지는 지나가는 낙은애들에게 반갑게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장승의 앞면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귀신이나 질병을 막아주는 천하대장군이라는 글귀가 새겨 있었어요. 뒷면에는 장승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적혀 있고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가는 방향도 쓰여 있었습니다. 장승골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장승이 서 있는 개울을 지나야 했어요. 때문에 장승은 장승골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장승골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어요. 계속되는 장맛비로 개울물은 무릎까지 불어나 마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마저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귀신과 병마를 막아주고 길을 알려주는 고마운 장승에게 이따금씩 바치던 음식도 뚝 끊어졌지요.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 장승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지 못해 허기가 졌습니다. 저런 장맛빛 때문에 농이 다 잠기겠군 어서 빨리 비가 그쳐야 농작물이 피해를 덜 입을 텐데 비 땀 흘려 일꾼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네 장승은 근심어린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장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비에 잠긴 돈도 걱정이었 지만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날에 비가 내리고 나면 전염병이 들끓기 마련이었거든요. 장승은 대왕 장승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장승은 전국에 있는 장승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모든 장승을 어오르는 천하제일의 장승이었어요. 장승님, 대왕 장승님, 이제 그만 비를 그치게 하시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갖 잡귀들과 더러운 전염병도 썩 물러가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장승은 지성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비를 그치게 하시어 사람들이 다시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먹고 살 게 아닙니까? 장승의 기도가 대왕 장승에게 전해진 걸까요?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비가 갠 하늘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뜨더니 산뽕우리에 기대어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무지개가 들이온 산뽕우리 아래로 한 사내가 걸어왔어요. 윗마을에 사는 송씨였습니다. 송씨는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그 심성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졌는지 눈 아래 살집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깊이 파인 팔자주름 밑으로 피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길을 나선 송씨의 울퉁불퉁한 피부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아, 더워라. 지겨운 장마가 끝나니 이제는 무더위가 시작이군. 나무를 해서 팔아야 하는데 낭패야 낭패. 이러다간 굶어 죽고 말지원. 송씨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하늘을 노려보며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개울가에 다다르자 시원한 개울물에 세수를 하려고 손을 담갔어요. 아, 차가. 물이 왜 이렇게 찬 거야? 개울물은 한여름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송씨는 투덜거리며 손만 적시고 일어나 개울을 건너려고 징검다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어난 개울물이 줄지 않아 징검다리는 여전히 잠겨있는 상태였지요. 징검다리가 어디로 간 거야? 아, 참 되는 일이었구만. 하늘이 안 도와주네, 안 도와줘. 발을 동동 구르던 송씨는 기다란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개울물에 담가봤습니다. 개울물은 송씨의 허벅지까지 왔어요. 이거 참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징검다리가 잠겼으면 누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 놓아야 할 거 아니야? 송씨는 차가운 개울물에 발가락을 담갔다 뺐다 하며 들어가지도 못하고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그저 발 한 번 담그고 건너면 될 것을 뭐 하는 짓이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승이 한심한 듯 혀를 찼습니다. 송씨는 혹여나 누가 와서 징검다리를 놔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변을 둘이 번거렸어요. 그러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장승을 발견했습니다. 이놈의 장승은 뭐가 좋다고 휘죽휘죽 웃고 있는 거야? 사람 약올리나? 송씨는 홧김에 장승을 발로 걷어찼어요. 아, 저놈이 괜한 곳을 화풀이네. 장승은 밉살스러운 송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만있죠. 이 나무 한 번 굵직한 게 튼튼해 보이네. 장승은 오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장승이었지만 그 어떤 나무보다도 튼실하고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어요. 설마 나를 어찌 해보려는 건 아니겠지? 장승의 불길한 예감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송씨는 장승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요리조리 살펴봤어요. 이런 쓸모없는 나무 하나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어? 급한데 건너가는 게 우선이지. 송씨는 장승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송씨는 장승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장승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놈아 그럴 힘이 있으면 그냥 개울을 건너라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야 짜증나게 송씨는 장승을 꼭 뽑아버려야 성이 풀릴 듯 했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으라차차 장승은 그만 송두리치에 뽑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놈아 왜 가만히 있는 날 뽑아가느냐 날 어찌 할 셈이야 장승의 소리가 송씨에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송씨는 장승을 짊어지고 개울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진검다리가 있던 곳에 장승을 휙 던졌습니다. 한순간에 장승은 외나무 다리가 되었어요. 이제 됐군 힘을 뺐더니 배가 고프네 얼른 가서 밥이다 먹어야겠다 송씨는 장승을 턱턱 밟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장승은 꼼짝없이 개울물 속에 잠겨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운 개울물이 찰싹찰싹 장승의 뺨을 때렸습니다. 장승은 생각하면 할수록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두고 봐라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장승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살려주시오 거기 누구 없소? 장승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새들만 쨍쨍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백 년 묵은 데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생겼구나. 장승은 외나무 다리가 되어버린 철양한 신세를 한탄했어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자취를 감추려 하는데도 웬일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개울물에 잠긴 채 밤을 새야만 했지요. 장승은 물에 닿은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이 점점 더 스며들면 큰일이었지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누가 이 마을을 지킨단 말인가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가는 길은 누가 알려주고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좋은 일을 더 해놓을 걸 그랬어. 장승은 이제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장승은 기다렸습니다. 아, 사람이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지나가던 김씨가 휘파람을 불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비가 개노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상쾌하구나. 김씨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개울물은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가만있죠. 여기 진검다리가 원래 나무였나? 내 기억엔 돌다리였던 것 같은데. 김씨는 외나무 다리에 발을 디디려다 멈춰서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건 장승이잖아. 장승이 여기 왜 쓰러져 있지? 비바람에 쓰러졌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누가 여기에 장승을 뽑아서 눕혀놨나 보군. 김씨는 깜짝 놀라 바지를 걷어올리고 집신을 벗어던진 채 개울에 들어가 장승을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몹쓸 인간이구먼. 장승의 고마움도 모르니. 김씨는 장승을 번쩍 들어 일으켜 세운 뒤 제자리에 잘 꽂아주었습니다. 고맙네. 장승은 서러워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런 사람은 복을 줘야 해. 김씨는 장승의 젖은 몸을 닦아주고 지늘기 묻은 몸체를 닦아 글자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쭉 이정표가 되어주세요. 김씨는 보쯤에서 주먹밥을 꺼내 장승 밑에 두었습니다. 장승은 오들오들 떨며 주먹밥을 한입 베어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장승은 송씨를 혼내줄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마음 같아서는 큰 벌을 내려서 혼주를 내고 싶었지만 장승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대장 장승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장승은 대장 장승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승님 대장 장승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환한 빛 한 줄기가 내려오더니 대장 장승의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도 간절히 간절히 나를 찾은 것이냐. 아 글쎄 윗마을에 사는 송씨라는 놈이 저를 외나무 다리로 만들어버렸지 뭡니까. 다행히 아랫마을에 사는 김씨라는 사람이 저를 원래대로 세워졌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개울물에서 썩어 죽을 뻔했습니다. 장승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대장 장승에게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내 분이 불리겠느냐. 장승은 곰곰이 생각한 뒤 말했어요. 저를 외나무 다리로 만들어버린 송씨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려주시고 개울물에서 저를 건져 다시 세워준 김씨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장 장승은 장승의 소원대로 송씨에게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앓게 했습니다. 병을 얻은 송씨는 꼼짝 못하고 집안에 있어서 평생 끌끌 앓으며 살아야만 했지요. 한편 김씨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을 주어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만한 부자로 만들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어느 능찬봉의 이야기 오늘은 임금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임금의 아버지인 장원세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지요. 화성 장안문 앞은 임금님 행차를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몹시 붕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거리에 나와 목을 쭉 빼고 마을 어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임금님을 본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지요. 행차 때가 아니면 평소에 임금님을 볼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좀 지나갑시다. 김찬봉이 사람들 틈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죽으면 커다란 묘를 짓고 그 묘를 보살피도록 했는데 이 일을 하는 관직을 능찬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등찬봉의 성이 김씨라서 김찬봉이라고 불렀답니다. 김찬봉이 사람들 틈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였어요. 멀리서 흥겨운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취타 행략이었습니다. 임금님 행차요. 모두 길을 비키시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찬봉도 얼른 허리를 숙였지요. 잠시 뒤 새하얀 말이 따가닥거리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을 위에는 임금이 타고 있었어요. 임금이 탄 백마 뒤로는 수많은 신하들이 따랐습니다. 임금이 가볍게 손을 흔들자 모든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임금의 행렬은 백성의 환호를 뒤로하고 장안문을 통과하여 행궁으로 향했습니다. 행궁에서는 많은 관리들이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김찬봉은 서둘러 현룡원으로 향했습니다. 바쁘다 바빠 임금님이 행차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소. 현룡원은 장언 세자의 묘입니다. 내일 임금이 들릴 테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묘 주위가 더럽거나 망가진 부분이 있기라도 하면 능찬봉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 이상 없군. 김찬봉은 묘 주위를 한각히 돌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매일같이 돌보긴 했어도 막상 임금이 올 때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불안했지요. 자 이만하면 됐네 내일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테니 긴장하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게 일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만 오히려 긴장한 사람은 김찬봉이었습니다. 안되겠어. 다시 한번 둘러봐야지 김찬봉은 다시 현룡원 구석구석을 살핀 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김찬봉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찬봉 날이 이제 들어가십니까?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이생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셔서 막걸리 한 사발 드시고 가십시오. 김찬봉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생원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보기 칼칼했던 김찬봉은 정자에 올라 이생원이 건네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동네가 시끄러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임금이 행차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잔시가 열린 듯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임금이 한 달 스물아홉 번 화성에 행차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요? 그럼 거의 매일 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만큼 자주 온다는 말일세. 임금은 능행할 때마다 수많은 신하를 데리고 화성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아버지인 장원 세자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자주 오겠느냐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지요. 드디어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김참봉은 긴장한 탓인지 밤새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오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아침 일찍 현룡원으로 향했습니다. 현룡원은 임금 맞을 준비로 부산했지요. 현룡원에 도착한 김참봉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전날 깨끗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대로인지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김참봉이 마지막 점검을 마쳤을 때 마침 임금의 행렬이 현룡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참봉과 신하들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힌 채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수고가 많네. 어려운 일은 없는가. 임금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김참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전하. 김참봉의 목소리가 살며시 떨렸지요. 임금은 능주위를 휘둘러본 뒤 아버지 장원세자의 묘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와 요란하게 우짓던 새들도 나뭇잎 사이를 누비며 능을 깨우던 바람도 임금의 마음을 아는지 고요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숙여난 마음으로 임금의 뒤쪽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김참봉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김참봉은 혹 무엇이 잘못되었나 싶어 불안한 마음에 조심조심 임금에게 다가갔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가 보기에도 이 땅이 좋아 보이는가 네, 전하. 이곳은 마른 땅이라 물이 차지 않는 명당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임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원세자의 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화산이 아닌 경기도 양주의 배봉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 장원세자가 나타나서 몸을 덜덜 떨며 울부짖는 꿈이었지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한 임금은 학자들에게 장원세자의 무덤을 조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얼마 뒤 무덤을 조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장원세자의 무덤 속에 물이 흥건하게 차있던 것이었어요. 아바마마께서 얼마나 추우셨으면 내 꿈에 나타나셨을까? 그 뒤로 임금은 좋은 맷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세가 빼어난 이곳 수원 화산으로 묘를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이젠 편히 쉬세요. 임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김찬봉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 김찬봉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찬봉이 밖으로 나가자 삿갓을 눌러 쓴 노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누군데 날 찾아왔소? 지나던 길인데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소. 하루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 김찬봉은 모르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금방 쓰러질 듯한 노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먹을거리 좀 더 내오리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던 김찬봉은 손수 밥을 지어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인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어요. 김찬봉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노인의 찢어진 옷에 시선이 갔습니다. 아니 그 옷밖에 없소? 노인은 김찬봉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김찬봉은 벽에 걸어두었던 옷을 노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친 노인의 다리에 약초도 발라주었습니다. 노인은 김찬봉이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금세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찬봉이 혈용원을 돌아보고 집에 와보니 노인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쉬웠소.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노인은 김찬봉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니를 볼 줄 아는 재주가 있는데 말해도 들지. 노인은 김찬봉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일 뒤 비가 보슬보슬 내릴게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란님 산소에 가서 도포를 덮어두고 누워 있으시오. 노인의 말에 김찬봉은 콧방규를 띄었습니다. 갑자기 나란님 산소에 가서 누워 있으라니 정신이 나간 노인이라는 생각에 잘 대해준 것이 후회되기까지 했지요. 김찬봉은 노인을 얼른 내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일 뒤요. 안 그러면 당신은 죽어. 김찬봉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문을 휙 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김찬봉은 방에 누워 노인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란님의 산소라면 내가 돌보는 장원 세자의 등을 말하는 건가? 아니야. 3일 뒤면 임금님은 벌써 한양에 가시고 안 계실 텐데. 김찬봉은 이내 낄끌거리며 낄끌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정신나간 노인의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지요. 어느새 3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김찬봉의 예상과는 달리 임금은 여전히 행공에 머물렀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던 임금이 내관을 불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는 다 되었느냐? 네, 전하. 내일은 꼭 가셔야 합니다. 임금은 아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묘와 가까운 화성을 떠나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미루고 또 하루를 미루다 보니 신하들은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재촉을 했습니다. 임금은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막 눈을 감을 떼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임금은 얼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임금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혈용원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천둥 소리도 잦았습니다. 임금은 배봉산에 묘가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 또 묘에 물이 차면 어찌한단 말인가? 꿈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임금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혈용원으로 가야겠다. 당장 제비를 해라. 임금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안이 되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비를 맞으면 위험하옵니 어서 비를 피하옵소서. 내 관에 말해도 임금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는 지금 홀로 비를 맞고 계시는데 아들인 나는 편히 잠을 자란 말이냐 아바마마의 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란 말이냐 전하 혈용원은 능참봉이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발을 동동 구르던 내관이 임금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능참봉이 있었지 당장 능참봉의 집에 가보아라 만일 그자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면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시각 임금의 불효령이 떨어진 지도 모르는 김참봉은 이생원과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천둥이 치게 김참봉은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김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참봉의 꿈속에 며칠 전 집에 묵었던 삿갓은 노인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비바람이 새차게 불면 나란님 산소에 가서 도포를 덮고 누워 있으시오. 김참봉은 노인이 한 말을 생각하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가만있어. 삼일 뒤라고 했지. 그럼 오늘이잖아. 김참봉은 주륵주륵 내리는 비를 맞으며 혈용원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상한 노인의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꿈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노인이 김참봉의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지요. 이내 장원세자의 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김참봉은 무덤 앞에 다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를 흠뻑 맞아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참... 김참봉은 도포를 벗어 무덤 위에 덮은 다음 상돌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이제 비를 맞아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김참봉은 어명을 받들라 임금의 호위관들이 김참봉의 집을 애워싸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위관들은 온 집안을 살펴봤지요. 대장 김참봉이 없습니다. 호위 대장은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김참봉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김참봉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호위관이 대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현룡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호위관들은 모두 현룡원으로 향했습니다. 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요. 컴컴한 데다 비까지 내려 더 으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위에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어요. 누구시오? 호위관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호위 대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호위 대장도 겁이 나긴 했지만 용기를 내서 슬금슬금 다가가 보았지요. 아니 김참봉 아닌가? 여기 누워서 뭐 하는 건가? 김참봉을 발견한 호위관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참봉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있어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자네는 오늘이 제삿날이었을걸세. 호위관들은 김참봉을 임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행공으로 가는 내내 김참봉은 임금이 호위관들을 보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삿갓은 노인의 예언을 되새겨봤지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행공까지 가는 길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임금 앞에 선 김참봉은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바르르 떨고 있는 김참봉에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시각에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산소에 누워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대답해라. 도포를 산소에 덮어둔 이유가 무엇이냐? 김참봉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네, 전하. 저는 장원세자의 능을 지키는 능참봉으로서 장원세자께서 비를 맞고 계신 듯 신하인 제가 감히 편히 누워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도포로 장원세자의 능을 덮어 비를 안 맞게 하고 그 곁에서 잠들려 했지요. 임금은 김참봉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부여잡았습니다. 꼭 잡은 두 손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요. 임금은 자신도 하지 못한 효를 하급 관리인 능참봉이 대신해 준 것만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금은 내일 다시 화성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는 김참봉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김참봉은 다리가 후들거려 잘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일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김참봉은 행궁으로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내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 가기 전에 용주사에 들러 아바마마께 인사를 올리고 가려한다. 네가 같이 가주겠느냐? 임금과 김참봉은 용주사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임금은 김참봉에게 관복 한 벌을 건넸어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전하? 내 중심에 감동하여 너를 수원유수로 명하노라. 김참봉은 갑자기 내려진 벼슬에 감격하여 관복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성과 현룡원을 더욱 소중히 돌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진실을 알려주는 이야기 조선 제16대왕 인조대의 일입니다. 임금은 남한산성이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남한산성은 수도 한양을 지키는 무척 중요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흙을 쌓아 만든 산성이라 잦은 전쟁으로 성벽 군대군대가 주저앉았습니다. 임금은 장군 중에서 으뜸인 이서 장군을 남한산성으로 보냈습니다. 성벽을 따라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햇발 사이로 풀싹들이 삐죽삐죽 고개를 내밀 때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높이 쳐든 병사들이 남한산 마루에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병사들 무리 앞으로 붉은색 갑옷과 투부를 갖춰 입은 장군 한 명이 말에서 내리더니 성큼성큼 걸어서 성벽 이곳 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뒤를 꼼꼼하고 철저하다고 소문난 이회 장군과 많은 스님들의 존경을 받는 격암대사가 따랐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며 이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 장군은 오랜 전쟁의 경험으로 남한산성을 한눈에 알아봤지요. 칼로 도려낸 듯 가파른 산세가 적들이 쉽게 기어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이회 장군이 맞짱구를 쳤습니다. 이서 장군을 도와 전쟁터를 함께 누빈 이회 장군은 누구보다 그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안으로는 넓은 밭이 있고 물이 풍부하여 장기전에 대비하기 좋은 곳이지요. 승복이 멋스럽게 어울리는 벼감대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성곽의 길이가 어른 걸음으로 한나절은 좋게 걸리는 길이요. 이곳을 돌로 다시 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요. 이서 장군은 의미 있는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결정했소.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성을 쌓아주리라 믿소. 이서 장군의 말이 끝나자 산마루에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세 사람 사이를 휘돌아 나갔습니다. 남한 산성을 반으로 나누어 동남쪽 성병은 이외 장군이 맡고 북서쪽 성병은 벼감대사가 맡았습니다. 해도 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이외 장군은 벌써 산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산성을 오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부인 송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게으름을 피우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게으름을 피우기 마련이오. 또한 성을 쌓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요. 어제도 늑도로 일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건강을 해치실까 걱정이 됩니다. 임금님께서 너를 믿고 맡기신 일이오. 이 한몸 바칠 각오로 하는 일이지.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옴맹호새를 가다듬어 주었지요. 장군은 산성에 다다르자마자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군이 새벽 햇살을 받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먼저 성벽 주변의 나무들부터 모두 배워라. 장군의 명령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 한 명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장군님 나무를 배워내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큰일입니다. 그냥 성벽부터 쌓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는 자랄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멀리 퍼져 시간이 갈수록 성벽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나무를 배워내고 땅을 다져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이 될 것이다. 이외 장군은 강한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일꾼들은 장군의 명령에 따라 나무를 배기 시작했어요. 산비탈에서 아른들이 나무를 배워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퍽퍽 도끼질 소리가 산성에 울려 퍼졌어요. 쓰러진 나무를 톱으로 잘라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차를 외치며 힘을 모아 일했어요. 나무들을 모두 배워내고 나서야 이외 장군은 땅을 파고 다지는 일을 시켰습니다. 일꾼 가운데 반은 한쪽에서 땅을 파고 다졌고 나머지 반은 다른 한쪽에서 돌을 다듬고 깎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북서쪽 성벽을 맡은 벼감대사는 전국에서 새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국 사찰의 소식은 보냈느냐 일손이 부족하다 벼감대사는 작은 눈을 크게 빛내며 물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온 스님들이 지금 개원사에 모여 있습니다. 작고 깡마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스님들을 불러 모아라 우리가 동남쪽 성보다 먼저 일을 끝내야 한다 벼감대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일을 먼저 끝내고 임금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지요. 땅을 다지는 일이 먼저이긴 하나 돌을 쌓아 올리는 일도 중요하다 돌을 깎고 다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대사의 짜렁짜렁한 목소리에 스님들은 긴장했습니다. 서너 명의 스님은 옆에서 목탁을 치며 일하는 스님들을 응원했지요. 대사님, 이외 장군은 돌을 쌓지 않고 나무만 열심히 베어낸다고 합니다. 깡마른 새님이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나무를 베어낸다고? 그렇습니다. 성곽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을 다 베어내야 땅을 다진다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더니 잘 되었다.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공사를 마쳐야 한다. 대사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성광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이외 장군은 날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산성 맹 꼭대기에 수어 장대에 올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꾼들보다 먼저 나와서 공사장 주변을 살폈지요. 돌 하나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돌과 돌을 잇는 이음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음새가 뒤틀리면 성벽이 쉽게 허물어진다. 장군은 돌 다듬는 기술자들에게 낱낱이 자세하게 일렀습니다. 네, 장군님. 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술자들도 장군의 섬세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옥수수알 모양으로 깎고 다듬어라. 알겠느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장군의 명령에 병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내가 옥수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모양이구나. 병사는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들쩍였습니다. 옥수수알들이 딱 맞물려 있는 매끈함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매끈한 성벽이어야만 적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일꾼들은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장군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일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쪽과 저쪽의 총구 간격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허물고 다시 쌓아라. 조금이라도 잘못된 곳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장군님,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정해진 기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병사 한 명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장군님,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성쌓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전쟁 때 적군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당장 허물고 다시 맞추어서하라.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벽 쌓는 일은 자꾸 더뎌지기만 했지요.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나라에서 내려준 공사비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이외 장군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옆에서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부인 송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장군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인 송씨는 장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지요. 제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부인의 진심을 읽은 이 회장군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는 튼튼한 성을 쌓고 싶소. 그런데 나라에서 준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구려. 그랬군요. 그렇다면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장군은 부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는 건 당연하지요. 제가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공사비를 모아오겠습니다. 이 회장군은 부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이 누구보다 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송씨는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힘을 얻은 장군도 더욱 열정을 다해 일했지요. 벽암 대사가 맡은 남한산성의 북서쪽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도 남아서 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회장군을 헐뜯기 시작했어요. 이 회장군은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 보네. 벽암 대사 쪽은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 절반도 못 끝냈다는데. 소문에는 말이야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공사비를 흥청망청 써버려서 그렇다는구먼. 사람들은 말에 말을 보탰습니다. 장군이라는 자가 나란 일을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어. 공사비가 없어서 일꾼들 품사까지 밀렸다지 뭔가. 아주 몹쓸 사람이구먼.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흉복이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말을 보태기 시작하더니 발없는 소문은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임금은 성 쌓는 일의 총책임자인 이서 장군을 불렀습니다. 벽암대사 쪽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 동남쪽은 아직도 공사 중이니 어찌 된 일이오. 임금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이 외라는 자가 공사에는 힘쓰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 공사비를 다 써버렸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어요. 일꾼들 품삭도 한 달 지나 밀려 백성들 원망으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이외 장군을 믿고 추천했던 이서 장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벽암대사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까지 남겨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외에게 꼭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서 장군은 지금 당장 그 까닭을 밝히고 죄지원자에게 책임을 물어버라라. 임금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이서 장군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부하였기에 더 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서 장군은 한다름에 남한산성으로 달려갔어요. 당장 이회를 불러들여라. 이회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공사장을 돌며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회 장군에게 달려가 죄인 다루듯 밧줄로 손을 묶고 이서 장군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 이놈 너를 믿고 나라에 큰일을 맡겼는데 어찌 믿음을 저버리고 공사에 대만했느냐 이서 장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산성마루에 꽂혔습니다. 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큰 죄이나 성 삶는 일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장군 병사들이 이회 장군을 땅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은 놈이 감히 변명을 늘어놓다니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비로 술까지 마시고도 니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서 장군은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공사비로 술을 마시다니요 억울합니다. 장군 이회 장군은 상상지 못한 이서 장군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내놈을 참수영에 처하라는 어명이시다. 참수영은 나라를 배신하거나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힌 죄인들에게 내리는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수어잔대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의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늘이 제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회 장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죄인의 목을 져라! 칼날이 번뜩이더니 이회 장군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이회 장군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나오더니 푸드덕 날아올랐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매는 쓰러진 이회 장군의 몸을 몇 번이나 빙빙 돌더니 수어장대 지붕 위를 크게 돌아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어장대 담벼락 역 커다란 바위 위에 내려앉아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워 매가 앉은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뻗어 매를 잡으려 하자 매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가 앉았던 자리에 매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았지요. 괴이한 일일세 어찌 죽은 사람 몸에서 새가 나온단 말인가 그것도 매가 말이야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매가 아닌 게지 딱딱한 바위에 절이 선명하게 발자국을 남기는 매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늘이 이회장군의 결백을 보이려고 보낸 매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회장군은 억울하게 죽은 게 틀림없어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 시각 이회장군의 부인 송씨는 송파나루에 다갈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쌀과 돈을 모아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송파나루에 배를 대고 짐을 내린 부인 송씨는 남편이 있는 남한산성 쪽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떼지어 산성을 에워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나기라도 퍼부려나 마님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마당쇠가 솜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서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서 말하지 않고 뭐 하느냐 불안한 마음에 송씨 부인이 다그쳐 물었지요. 마당쇠는 엎드려 울면서 이회장군의 죽음을 날렸습니다. 장군님께서 무고한 누명을 쓰고 지금 산성에서 참수용을 당하셨습니다. 송씨 부인은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린 부인은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목 놓아 울던 부인이 뭔가를 결심한 듯 자신이 모아온 쌀가마니를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시퍼런 강물에 몸을 던졌지요. 부인 송씨마저 그렇게 죽어버리자 소식은 빠르게 궁궐에까지 닿았고 이서 장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기술자들을 불러모아 산성공사 현장 전체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동남쪽은 성의 안과 밖이 모두 튼튼하고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서쪽에 비해 땅도 더 깊이 다졌습니다. 또한 가파른 산세를 이용하여 더 높이 성벽을 올려 적들이 감히 올라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기술자들은 입을 모아 이외 장군을 칭찬했습니다. 이 정도로 견고하게 공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공사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서 장군은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은 물론 나란일을 맡아 하는 많은 대신들이 이외 장군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렴하고 결백한 인재를 죽였으니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원혼이라도 달래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서 장군은 남한산성 안에 청량당이라는 집을 지어 이외 장군과 부인 송씨의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올려 그들의 뜻을 기리고 위로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수어장대 앞마당에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 바위라고 이름 짓고 바위를 볼 때마다 이외 장군의 결백함을 기억했습니다. 매 바위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매 발자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관리가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겨 잘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 발자국을 떼어낸 네모난 자국만 바위에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주는 이야기는 남아서 우리 곁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의 병 옛날에 어떤 청년이 길을 가던 중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도리번 거리다가 마침 길가에 있던 바가지 같은 것에 담겨있는 물을 발견하고 벌컥 벌컥 마셨습니다. 어 시원하다 그 물맛 한번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유쾌하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잠자리에 들어가려다가 문득 그 맛있게 먹은 물빛이 붉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물이 무슨 물이기에 붉지? 그리고 어찌하여 길가에 물이 있지? 요즘에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속이 매슬매슭 하였습니다. 아니 그 물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속이 매스꺼울까? 되돌아가서 자세히 보아야겠다. 하고 천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초롱불을 켜들고 그 물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물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있던 물을 자기가 거의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천녀는 엎드려서 불을 비추어가며 조금 남아있는 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붉은 벌레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붉은 벌레가 있구나. 하도 작아서 벌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물은 틀림없어. 혹시 까닭을 묻자 낮에 이상한 물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구들은 횃불을 켜들고 그 자리에 가서 남은 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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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서 벌레 같은 것이 아른거렸지요. 이튿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이상한 붉은 물 때문에 병이 생겨 한숨도 못 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의원은 심각하게 듣더니 그러니까 그 붉은 물이 병을 일으켰다는 말이지요. 그럼 뱃속에 들어간 나쁜 것을 어서 밖으로 빼내야겠습니다. 이런 병이 가끔 생기는데 내가 몇 번 고쳤지요. 안심하시고 지어준 환약을 세 번 먹되 한 번에 서른 알을 먹으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안으로 몸에 들어간 붉은 벌레는 다 죽어서 나올 것이오. 뒤를 보고 붉은 빛인가 아닌가 살펴보면 됩니다. 붉은 변이 나오면 다 나은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어서 가서 드시오. 약값이 좀 비싸니까 그리하시고 약은 남김없이 다 드시오. 경과가 좋으면 내일 낮에 다시 오시오. 그러면 내일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지어드리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 의원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용하기도 하지요. 과연 의원이 말한 대로 붉은 변이 나왔습니다. 붉은 벌레가 죽어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은 거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지요. 의원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벼운 마음으로 의원에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참 용하십니다.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병을 한 번에 낫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의원은 어제 받은 약값이 비싸다고 하며 많이 받은 약값을 도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값은 도로 가져가고 선물은 이리 주시오. 청년은 무슨 영혼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오. 어제 그 약은 별로 비싼 것이 아니니까 약값은 받지 않는 것이라오. 그러면서 보역이란 것을 주었습니다. 갈수록 청년은 알 수가 없었지요.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의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병은 병이 아니오. 청년이 붉은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보니 불빛이 아른거려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혹시 송작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배가 아팠던 것이오.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병이 되어서 설사가 나오고 토한 것이라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긴 병이란 것을 알고 밀가루에 붉은 물감을 넣어 알약을 만들어 많이 준 것이오. 게다가 약값이 비싸야만 효엄이 있다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지요. 되도록 비싸게 받아야만 사실 약효가 나타나지 공짜라고 하면 좋은 약도 효과가 없어진다오. 그리고 붉은 물감을 먹었으니 붉은 변이 나올 것이 아니겠소. 이제 청년이 다 나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는 것이오. 그러니 밀가루 물감값과 물감값을 내가 어찌 받겠소. 그러나 병은 나았으니 고맙다고 가져온 선물은 받겠소. 선물을 퇴박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또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평생에 병 안 걸리는 보약을 하나 지어준 것이오. 이왕의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그 보약을 펴보시구려. 청년은 그제야 정신이 났습니다. 의원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었지요. 참으로 솔직한 의원이었습니다. 보약이란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 대범하게 살아라. 밥 이상 가는 약이 없으니 밥 잘 먹고 잠 잘 자거라. 청년은 의원에게 큰 절을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의원을 더욱 존경하였습니다. 마음을 대범하게 가지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자잘하게 생각하며 까다롭게 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사서하고 웃을 줄도 모르고 항상 꼬옹 하고 있는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 후로 청년은 다시는 마음의 병은 갖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말을 목욕시켜 적을 물리친 이야기 임진왜란 때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순변사 였던 권율 장군은 외군에게 빼앗긴 수도를 되찾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어요. 수원에 도착한 장군은 병사들을 독산으로 이끌었지요. 독산은 낭떠러지와 뾰족하고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성 안에는 샘터가 없다. 남아있는 물도 부족하니 아껴서 먹도록 해라. 병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죽을 쏘 나눠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외군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권울 장군은 벌떡 일어나 성가퀴로 갔어요. 외군이 분명했지요. 백 명도 안 되는 것 같군. 저들도 섣불이 공격하지는 못할 것에 장군은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많이 지쳐있어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 지금 싸우면 양쪽 다 병사들만 죽어나갈 뿐이다. 외군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적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결국 물이 많이 남아있는 쪽이 오래 버틸 수 있겠군.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보초를 선지 일주일 째였어요. 이제 물과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외군 한 명이 권율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며 성으로 찾아온 거예요. 성문이 열리자 외군은 물통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뭔가 저희 대장께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받으시지요. 물통을 받아든 권율 장군은 적들의 뜻을 금방 알아챘어요. 물이 다 떨어져 갈 테니 항복하고 순순히 성을 내놓으라는 게지. 가서 너희 대장에게 전해라. 선물은 고마우나 헛수고를 했다고 말이야. 외군이 돌아가자 한 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장군에게 물었어요. 장군 이 물이 뭡니까? 왜 물을 보낸 걸까요? 외군은 물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권율 장군은 물통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외군도 오랫동안 식량을 지원받지 못해 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불안했던 외군이 권율 장군을 속이려는 꼼수가 틀림없었지요. 다음 날 권율 장군은 아침이 일찍 눈을 떴어요. 쌀을 잇는 대로 전부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오너라. 장군은 말 한마리를 데리고 산성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말의 털을 솔로 빗기기 시작했어요. 말은 기분이 좋은지 크게 울었답니다. 그러자 멀리 적군 진영에서 외군들이 하나둘씩 나와 산성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져온 쌀을 말에게 부어라. 병사들은 장군이 시키는 대로 말에게 쌀을 부었어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말을 목욕시키는 줄 알거다. 그제야 병사들은 권율 장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한편 산성 꼭대기를 올려다보던 외군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게 뭐야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많은 거야? 장군의 군대에 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던 외군은 힘이 쫙 빠졌어요. 저 산성 안에 샘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샘터가 있다면 조선군은 다시 싸울 기력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외군 대장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오늘 독산에 떠날 것이다. 모두 퇴각하라. 권일 장군과 병사들은 외군에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권일 장군 만세 이후 사람들은 독산산 꼭대기를 세마대 라고 불렀어요. 세마대는 평평한 곳에 말을 세워놓고 목욕을 시켰다는 뜻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못난이 느티나무 행궁 앞에 못난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아무도 그 느티나무 밑에서는 쉬어가지 않았지요.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어요. 그날 밤 한 젊은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걸어오더니 느티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아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난 젊은이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어요. 넌 날 찾아준 첫 번째 사람이야. 동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놀려 비쩍 마른 나무 기둥에 가지도 삐죽삐죽 한데다 이파리도 듬성듬성해서 그늘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말이야.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젊은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 거렸어요. 주위에는 느티나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나무가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는 말하는 느티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어요.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네. 이 동네 사니? 느티나무는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 난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젊은이는 얼떨결에 대답을 했어요. 딱히 갈 곳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나랑 같이 살래? 느티나무는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 과거 시험에도 낙방했고 친구도 날 배신했어. 이젠 집에 돌아갈 돈도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야. 갈 곳도 잘 곳도 없지.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느티나무와 이야기했어요. 딱히 갈 곳도 없는 젊은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먹는 것 자는 것 공부하는 것이 모두 좋았답니다. 못난이 느티나무는 길게 가지를 늘어뜨려 젊은이를 감싸안아 보살펴주기 까지 했어요. 둘 사이에는 두터운 정이 새록새록 쌓여갔지요. 그 해 여름 비는 오지 않고 찜통 같은 무더위가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 처럼 쩍쩍 갈라지고 계곡물도 바짝 말랐지요. 사람들의 마음도 타들어갔어요.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갈수록 임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는 커녕 날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임금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며 걱정을 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젊은이는 임금을 찾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간청드립니다. 못난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우제를 지내보십시오. 젊은이는 느티나무를 믿었어요. 임금은 비만 온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젊은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임금은 못난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았지요. 기우제가 끝나갈 때쯤 이었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느티나무 꼭대기로 모여들었지요. 그러더니 후드득 후드득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못난이 느티나무를 찾았답니다. 못난이 느티나무 는 몇백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진짜 효자 옛날 영동 학삼 마을에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고울에 원님이 발령 받아오면 효자를 찾아내서 상을 주는데 매번 이 효자가 상을 탔지요. 한 번 한 번은 세 원님이 아전드를 불러놓고 효자를 추천하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이 효자가 호명되어 원님과 만나게 되었지요. 원님이 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효자라고 들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해보거라. 예, 소희는 어미가 죽은지 십년이 되어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저 늙은 아비를 어떻게든 편하게 해드리려고 드시고 싶은 거 있다면 사다드리고 손자들 보며 소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 별다른 효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자는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새 원님이 또 물었지요. 그럼 내 어미가 죽고 십년간 내 아비는 호라비로 지냈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놈 상은커녕 엎어놓고 볼기 좀 때려라. 지 애미가 죽은지 십년이 됐는데 애비를 호래비로 그냥 둬? 저런 불효가 있단 말이냐. 이라고 엎어놓고 볼기를 때렸어요. 효자가 가만히 생각하니 참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상을 매번 타다 이번엔 볼기로 상을 대신했으니 왜 아니겠어요.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늙은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 내 자식이 또 좋은 상을 타가지고 오겠지. 늙은 아버지가 싱글벙글 기다리는데 아들이 설설 기어들어오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 이게 뭔 일이냐. 늙은 아버지가 기겁을 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효자는 아버지에게 원미미한 얘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답니다. 야 이제야 우리 고울에 명사또가 왔구나. 늙어서 호래비로 지낸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인가 봅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 우물 옛날에 남한산성 북문 쪽에 정남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아버지랑 단둘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정남은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하는 일뿐 이었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에도 정남은 아버지에게 드릴 끼니를 구하러 동량을 다녔어요.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아픈 사람을 볼 줄 안다며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내 내 아버지는 큰 잉어를 잡아다 푹 고아드리면 거뜬히 일어나실 거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정남은 아버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잉어를 구하러 다녔지요. 몇 날 며칠을 헤매고 다녀도 꽁꽁 얼어붙은 계곡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날도 산성 아래강으로 잉어를 잡으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잉어를 구하지 못해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마음은 자꾸 슬퍼졌어요. 정남은 잠시 쉴 곳을 찾아 도리번 거리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물 옆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느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잉어 한 마리만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퍼덕 정남은 깜짝 놀라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물 속에는 황금빛 비늘을 가진 잉어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정남은 얼른 잉어를 두 손으로 꽉 웅 켜지었지요. 잉어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정남은 있는 힘을 다해 잉어를 건져 올렸답니다. 정남은 기뻐서 쉴 새 없이 쿵쾅거리는 가슴에 잉어를 꼭 끌어안고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서둘러 커다란 솥에 잉어를 넣고 정성스레 삶았지요. 아버지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푹 고은 잉어를 맛있게 드신 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기운을 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정남을 칭찬했지요. 정남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효자 우물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학 즐거운 생각 한 낙은애가 길을 가다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할머니는 반가운 표정을 짓지 않고 한숨만 푹 푹 쉬는 것입니다. 낙은애는 그냥 저냥 물어보지도 않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낙은애가 아침상을 받는데 아직도 주인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오늘은 비가 말끔히 거치고 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연방 하늘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지라 낙은애가 나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비가 와서 일이 생긴 모양이었는데 오늘은 해가 저리 났는데도 비 올 때 처럼 마냥 걱정을 하십니까? 날이 좋으면 웃으셔야 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욱 근심어린 말로 대답 하였습니다. 젊은이 그런 게 아니요. 내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아들은 집신 장사를 한다오. 생각해 보시오. 어제같이 비가 오면 작은아들 장사가 되겠소? 오늘같이 날이 좋으면 큰아들 내 우산 장사가 되겠소? 그래서 나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오. 아이고 어미 정의란 무엇인지 걱정이 떠날 날이 없구려. 듣고 보니 그럴듯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반대로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은이는 빙글에 웃으면서 말했지요. 할머니 내가 평생 날이 좋으나 굳으나 춤추고 웃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아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돈도 안 받지 그런 묘방 이라도 있소. 네 아주 쉽습니다. 할머니만 생각을 바꾸면 지금 당장이라도 됩니다. 여보 젊은이 어서 말해주구려. 할머니 비가 오면 누구 장사가 잘 됩니까? 우산 장사 하는 큰 아들 이지. 할머니 날씨가 좋으면 누구 장사가 잘 됩니까? 집 신 장사 하는 작은 아들 이지. 할머니 그러면 어느 날이나 아들 하나는 장사를 잘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아니래? 한 아들은 장사를 잘하지. 그런데 할머니는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만 쉬십니까? 아, 내가 참 미련하구려 어절 쉬고 좋다.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그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몰랐구나. 할머니에게 안 받겠다는 밥값을 굳이 치르고 나선 낙은 해도 푸른 하늘 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 소리에 손을 들어 보답했지요. 잘가요. 과거 합격할 거야. 올 때 또 들으라고. 그때는 꼭 그냥 재워줄게. 지금도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소몰이보다 더 힘든 일 산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총각 머슴이 주인을 가만히 지켜보니 주인 팔자가 참 좋아보였지요. 높은 대청 위에서 도포 입고 벗은 신고 가부자를 틀고 앉아 맹자만 읽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머슴은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소골 베어오랴 나무 해오랴 밭일에 논일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릴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신세 타령이 절로 나왔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신선 오름하고 있는데 내 팔자는 어찌서 이 산복 더위에 소나 몰고 일해야 하는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하는 말 다 들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못 쓰지. 하니까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처지를 바꾸자. 내가 소를 몰고 일할 테니 너는 내 옷을 입고 여와서 맹자를 잃거라. 주인은 옷과 버선을 벗어 머슴에게 입혔어요. 또 머리에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고 도포를 입혀 대청에 앉혔지요. 물론 맹자책도 빼먹지 않았답니다. 머슴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막상 주인의 옷을 입고 대청에 앉게 되니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당최 몸이 쏘셔 견딜 수가 없었지요. 딱딱한 마룻바닥 때문에 다리는 아파오지 손버선을 신은 발은 덥지 망건 밑으로 땀은 줄줄 흐르는데 맹자를 읽으라니요. 당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맹자 한 대목을 채 못 읽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그저 소인이 잘못했구먼요. 지는 소 몰고서 일하는 것이 낫지 이거 도저히 못하겄어요. 머슴은 다시 새꼴 잠뱅이로 갈아입고는 소를 몰고 나가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소가 영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이리로 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머슴이 말했답니다. 이놈의 소 자꾸 말 안 누르면 대청에 올려 앉혀놓고 맹자 읽으라고 할께요. 그 후로 머슴은 다시는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효자가 된 아들 옛날 옛날 어떤 부부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이가 어려서 부모를 때려도 오냐 내 자식아 귀엽다 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산골에 사니까 달리 재미있는 일은 적어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큰 낙 이었지요. 아가 아버지 한번 때려봐라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때리면 하하하 하고 재미있다고 웃었습니다. 아가 어머니 한번 때려봐라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를 때리면 이번에도 하하하 하고 재미있다고 웃었지요. 아이는 때리는 것이 실증이 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 하니까 때리고 또 때리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고사리 같은 주먹 손으로 맞을 때에는 재미있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차차 아이가 자라니까 아프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가서 때리지 말라고 하여도 아들은 효도를 하기 위하여서 나이 든 부모를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지게 잡대기로 때렸지요. 아들은 늙은 부모의 비명소리를 어려서부터 듣던 웃음소리로 알고 찡그린 얼굴을 웃는 얼굴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때려라 그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여도 자식이 보기 싫어서 재롱을 피하느냐고 하며 따라다니면서 작대기로 때렸습니다. 늙은 부모는 이제 이 매를 어떻게 피할 했고 하면서 떨었지요. 아들의 매를 피하느라고 숨을 핥닥거리며 산 기슭을 돌아다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산골의 외딴 집에 대구 장수가 왔습니다. 대구란 물고기는 명태 비슷한데 크기가 1미터나 되는 큰 물고기 입니다. 이것을 말려서 짐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장수가 있었지요. 그 대구 장수가 이 집에 대구를 팔러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원 세상에 자기 부모를 패는 불효자가 다 있는가 그러면서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나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인데 왜 말려요? 그러면서 아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장수가 말했지요. 오늘은 그만큼 하였으니 다른 효도를 해보시오. 아니 이 작대기질 말고 효도가 또 있단 말이요? 암 있고 말고요. 우선 이 대구를 삶아서 봉친 하시오. 봉친은 부모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봉친을 이 대구로 한단 말이요? 그렇소. 그리고 내일 나랑 저 사람이 많이 나는 곳으로 구경을 가서 효자를 만나봅시다. 이리하여 아들은 이튿날 세상 구경을 하러 대구 장수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돌아온 아들은 부모님에게 큰절을 하면서 지난 날의 잘못을 빈 뒤 그 후에는 진짜로 효도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불효자가 되고 알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안에 사무침 죽음 옛날 어느 산골에 해가 질 무렵 나무참을 지고 가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랑 눈이 내려서 어쩐지 으스스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빨리 길을 가다가 보니 무엇이 길에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날은 저물었는데 이 산골에서 송장을 만났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내가 살인을 하였다고 발자국을 따라와서 다그친다면 영락없이 당하게 생겼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송장 앞에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총각은 나무참을 부리고 지게에 송장을 지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듯 하였으나 어서 마을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이 들었지요. 동네 주막 앞을 지나는 듯 그 집은 낮이나 저녁에는 술을 팔면서 밤이면 노름판으로 재미를 보는 집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동네에 들어섰으니 나의 발자국이 여러 사람의 발자국과 섞여서 드러나지 않겠지. 이 송장을 노름하는 방 밖에 두고 가면 노름꾼들이 나오다가 보고 알아서 하겠지. 나는 얼른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송장을 방 밖에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멀지 않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얼마 후에 노름꾼 하나가 소피를 보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커먼 것이 발에 걸려 자세히 보니 송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다른 노름꾼을 불렀지요. 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오다가 얼어서 죽은 모양이군. 송장이라도 추울 테니 방 안에 들여놓았다가 내일 관가에 보고 하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돈을 벌어야 저 자식을 먹이지 어서 노름이나 계속 하세. 죽은 사람 앞에서 노름을 하자는 것은 이상한 말 같으나 실제로 노름에 미치면 이 정도는 예사랍니다. 여럿이 송장을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노름꾼들은 방 안에 들여놓은 송장을 잊어버린 채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이 들었고 주막주인은 이런 사건이 밤 사이에 일어날 줄도 모르고 잠만 잤는데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랫목에 있던 송장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무엇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술에 취해 집에 오다가 거기가 산길이었는데 하도 졸려서 잠깐 논을 붙이고 잔다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잠도 오고 추워서 웅크렸는데 그러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이상하다. 누가 어버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은 모양이군. 이제 정신이 돌아왔으니 어서 집으로 가야지. 주인에게 인사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재미가 없어.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하마터면 진짜로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가다가 잠깐 자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겨울에는 대개 얼어 죽는 법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가버렸지요. 오전에 노름꾼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간밤의 방 안에 있던 송장이 어디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영혼을 모르니까 어리둥절 했지요. 여보게 송장이라니 무슨 말인가 나는 처음 듣는 말이네. 자네가 꿈꾸다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닌가.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노름을 하다가 소피를 보러 나갔는데 무엇이 내 발에 걸리기에 보니까 송장이었네. 그래서 방 안에 들여놓고 노름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길이네. 이 사람아 내가 일어나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자네가 간밤에 돈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인데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게. 이 말이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이 관가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막주인과 노름꾼들이 붙들려 가서 너희들이 돈이 아쉬워서 죽이지 않았느냐고 문초를 받으며 송장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귀신이 고칼노래시지요. 송장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책임을 질 사람은 주막주인이라고 해서 광가에서는 매를 때렸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주막주인은 아무렇게나 말했지요. 네. 송장을 새벽에 앞산에 묻었습니다. 이놈 진짜 그렇게 말할 것이지 그 고생을 한 뒤에야 말을 한단 말이냐. 어서 이놈을 앞세워서 그 무덤을 바보아라. 주막주인이 앞장서고 노름꾼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뒤따른 사람 중에는 나무꾼과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도 있었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면 관가에 붙들려가서 고생할 것 같아서 나서지 않고 뒤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주막주인만 애매하게 죽을 일입니다. 자기가 파묻지 않은 송장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만 하는 수 없이 산으로 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엊그제 만든 듯한 엉성한 무덤을 발견하고 무조건 그리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무덤입니다. 파볼테면 파보시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무덤을 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연 송장이 나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지 관에 넣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덤에서 꺼낸 송장을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장사를 나간 김서방이 아니요? 김서방이 언제 돌아왔나? 이 사람이 왔으면 내가 잘 알 것인데 살아 왔거나 죽어 왔거나 내가 모를 덕에 있나? 아이고 각시가 남편이 올 때가 되었는데 안 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런 병고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막 주인도 김서방은 잘 아는데 그렇다면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정작 무덤을 판 후에 사건은 더욱 심각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더니 여기 좀 보시오. 죽은 사람 머리에 대나무 못이 박혀 있구려. 어디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살인이구먼. 광가에서는 이제 주막 주인을 살인범으로 인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노름꾼들이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왜 김서방을 모르겠습니까? 김서방은 이렇게 키가 큰데 어제 우리가 방에 들여놓은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옷도 다르고 그 사람은 수염이 적었습니다. 분명히 김서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름방에 있던 송장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막 주인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리게 된 것을 본 구경꾼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노름방에 들어간 송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동절 하였어요. 그런데 구경꾼 하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제가 노름방까지 송장을 실어 나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라서 그 두 사람을 빙 둘러싸며 어찌 된 일이며 왜 그럼 진작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애매한 주막 주인을 죽이려고 하였느냐고 여기저기에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하였고 광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므로 노름방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일은 엉뚱하게 벌어졌어요. 그럼 김서방은 누가 죽였을까요? 김서방의 아내를 찾아가서 김서방 소식을 모르느냐고 물었더니 장사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서방 아내는 무덤 사건을 모르는 모양이지요. 김서방의 아내는 소식을 듣고 산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이 여자의 소행을 자세히 알아본 광가에서는 드디어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장사를 나갔다가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장사를 그만두고 한방중에 몰래 자기 집에 가서 엿보니까 친구가 전한 바와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김서방은 아내의 사죄를 받고 홧김에 술을 먹고 자다가 그만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아내와 셋 서방이 광가에 가서 벌을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김서방은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반드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신이 되어 어떤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게 하고 이것을 나무꾼이 죽은 줄 알고 주막까지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작용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대로 입니다.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는 법이며 제 아무리 몰래 죄를 지어도 발각이 되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그냥 있지 않기 때문 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떡국새 이야기 뻐꾸기가 뻐꾸 뻐꾸 올 때 자세히 들어보면 떡국떡 하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왜 그럴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가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시켰지요. 일을 하다 힘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쉴라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극간일 좀 한다고 엄사를 부릴 작정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지요. 오늘 점심은 떡국 한 속 끓이고 점심 먹기 전까지 집안 청소랑 빨래 좀 해놔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나간 후 며느리는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떡국도 한 속 끓여놓고 오물가에서 빨래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떡국 끓여놓은 솥을 싹싹 핥고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간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솥 안을 살펴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놈아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어있는 솥단지를 보더니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떡국 한 솥 끓이랬더니 네가 혼자 다 먹었구나. 시어머니의 구박은 대단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모진매를 다 맞았지요. 너무 억울한 며느리는 시름시름 알타가 죽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가 죽었다며 슬퍼했어요. 며느리를 무덤에 묻는 날 새 한 마리가 무덤을 빙빙 돌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며느리가 새가 되어 넓은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떡국 떡국 한단 말이지요. 또 날아갈 때는 개개개개 하거든요. 마치 떡국을 개가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를 떡국 새라고 불렀어요. 이 새가 지금의 바로 뻐꾸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꽃을 무척 사랑하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꽃을 좋아했어요. 꽃 중에서도 특히 장미꽃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광장에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꾸며 놓았답니다. 장미만 가득 있는 멋진 공원이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향기는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장미 꽃들을 구경하고 돌보았답니다. 몸이 몹시 아픈 사람도 장미 꽃을 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는 꽃의 색깔이 달랐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절반은 노란 장미를 좋아했지요.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빨간 장미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빨간 장미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 꽃은 너무 색깔이 붉어서 품위가 없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런 보잘것 없는 노란 장미를 좋아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색깔의 장미를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의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만 좋다고 우겼지요. 그래서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장미 정원에 갈 때마다 다른 색의 장미를 몰래 뽑아버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미 꽃을 더욱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노란 장미가 훨씬 예쁘지. 빨간 장미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노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붉은 장미를 몇 송이씩 뽑아버렸지요. 붉은 장미가 훨씬 예뻐. 누가 보는 사람 없겠지? 빨리 빨리 뽑자. 붉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노란 장미를 뽑아버리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란 장미와 붉은 장미는 점점 꽃 송이가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마을 광장에 아름다웠던 장미정원은 엉망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지? 장미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느 날 엉망이 되어버린 장미정원을 보며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간 장미라도 그대로 둘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암 송시열 조선 중기의 학자로 유명한 우암 송시열은 문물을 두루 겸비한 문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천재성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세 살 때 스스로 글을 깨우쳤고 일곱 살에는 선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엿듣고 받아적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 하였을 때에는 많은 학자들이 큰 인물이 나왔음을 기뻐했고 임금은 그를 곧장 이조 판서로 임명할 정도였지요. 게다가 송시열은 운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몸집도 유달리 커서 기운도 보통 사람보다는 한참 센 편이었으니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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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큰 인물로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으로 받던 인물이 그에 대한 일화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그의 사람 됨됨이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사건을 보면 역시 송시열 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가 좌의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경기도 어느 고을에 볼일이 있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을 끌고 다니며 목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날도 그는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의복도 평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맑은 하늘이 갑자기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고을의 주막에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비는 좀처럼 그치질 않고 날은 어두워져 하는 수 없이 주막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막집에 빈방이 없어 한 사내와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사내는 무관으로 안주라는 고을의 병마 절도사로 부임되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천둥이 몰아치는 밤 두 남자는 방 안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갑해진 무관이 먼저 송시열에게 말을 걸었어요. 상투를 한 걸 보니 작은 벼슬이라도 한 것 같아 보이는군요. 보리쌀께나 바랐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소. 당신은 곡식인 보리쌀을 바라 상놈이 양반 신분을 사던 시절이었으니 무관은 송시열을 아주 우습게 보고 비꼬듯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 아닙니다. 이 말에 무관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져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송시열은 난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누구나 다 아는 좌의정 갈등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대답을 피했지요. 뭐 그리 잘난 사람이 못됩니다. 이름은 내놓을만한 사람이 아니오니 그저 그런 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무관은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름 석자 밝히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송시열은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의 성은 송이고 이름은 시 자 열 자 송시열 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은 무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 했습니다. 전에 지금 이름이 뭐라고 했는가 송시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송시열은 좌의정이 기도 하지만 당대 이름난 문장가 인데다 효종의 총애를 받던 문신 이었으니 한낱 이름 없는 고울의 무신인 자신의 입장이 아주 난감해진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송시열의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로서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백배 사죄를 해야 할 처지였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무관은 얼굴색을 바꾸면서 송시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송시열의 따귀를 소리나게 갈기였지요. 내 이런 나쁜놈 감히 내가 송시열대감을 사칭하여 사람을 놀리다니 어찌 그런 못돼 먹은 짓을 한단 말이냐 내놈은 송시열대감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나 하느냐 천하의 몹쓸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최고의 문장과 인품을 갖춘 그 어른은 내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거늘 감히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참으로 어처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시열로서는 당장 엄벌에 처하도록 해도 시원찮은 일이었으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있기로 했지요. 그러자 송시열을 몰라보고 날뛴 무관은 거짓말을 하는 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무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송시열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습니다. 무관이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아 대장부다운 사람이로군 이튿날 송시열은 인근 고을에서 볼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무관을 큰 손으로 맞은 뺨의 손자국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그 무관을 불렀지요. 송시열 송시열 앞에 나타난 무관은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시열은 달랐어요. 무관을 혼내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를 평안도 병마 절도 사라는 더 큰 벼슬을 주었답니다.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젊은 무관다운 호탄한 기질이 마음에 들었고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암 송시열 특히 그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 없이 하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늘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성냥파리 소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어요. 추위에 꽁꽁언 성냥파리 소녀가 어두운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추운 겨울인데도 얇은 옷차림에 맨발 이었어요. 집을 나설 때 신고 있었던 커다란 슬리퍼는 지나가는 마찰을 피하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열심히 외치고 다녔지만 성냥을 사거나 소녀에게 한 푼이라도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소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거리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흰 눈만 소리 없이 소녀의 금발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집집마다 집집마다 창을 통해 따뜻하고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감돌았어요. 이 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지요. 추위에 떨던 소녀는 어느 집 처마 밑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집이라고 해야 춥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보다 아버지의 매질이 더 무서웠습니다. 성냥을 한갑도 팔지 못한 날이면 어김없이 소녀의 아버지는 뇌를 휘둘렀거든요. 매서운 추위로 소녀의 손과 발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성냥 한 개비면 손발을 녹일 수 있을 거야. 성냥 불을 켜자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꽃은 작은 등불 같이 따뜻하고 밝게 빛났어요. 그러나 이내 성냥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새 성냥 깨비를 꺼내 다시 벽에 그었어요. 신기하게도 벽이 맑아 맑게 비치며 벽 안쪽 방 안의 풍경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맛있는 거위구위가 차려져 있는 식탁이 보였으나 성냥불이 꺼지는 순간 식탁도 사라져버렸답니다. 소녀는 또다시 성냥 깨비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을 켜는 순간 소녀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어느 부잣집에서 보았던 트리보다도 화려했지요. 트리의 푸른 가지에는 백개도 넘는 촛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 정말 눈부신 크리스마스 트리야 소녀가 트리를 향해 손을 뻗자마자 성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라졌지요. 그러나 트리의 촛불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어요. 그 중 한 개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누가 죽어 가나 봐. 소녀는 중얼거렸어요. 별이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는 건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뜻이라고 했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였습니다.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밝은 성냥 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냥불이 꺼지면 가버릴 거죠. 따뜻한 따뜻한 난로와 김이 모락모락 나던 거위 구이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진 것처럼 떠나버릴 거죠. 그러지 말고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소녀는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남아있는 성냥을 모두 그었습니다. 성냥 다발에 불이 붙자 할머니의 모습이 좀 더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소녀를 다정하게 품에 안고서 빗속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슴프레한 빛을 받으며 한 소녀가 처마 밑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죽어 있었습니다. 뺨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손에는 타버린 성냥 다발이 들려져 있었고요. 가엾기도 해라 성냥 불을 켜서 온몸을 녹이려고 했나봐. 사람들은 안타까워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어제저녁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 알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물에 빠진 사람 어느 마을에 뛰어난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천문학자란 우주의 구조나 별 달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지요. 그 천문학자는 저녁만 되면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 나는 별이 좋아. 아름다운 별이 좋아. 밤마다 열심히 별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 천문학자는 수많은 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답니다. 저 별은 금성, 저 별은 목성, 저기 큰 별은 북극성.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연구하기 위해 천문학자는 언제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걸었어요. 저기 새로운 별이 또 나타났구나. 어디 한번 연구해 봐야 겠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으로 그 별을 자세하게 관찰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돌아다니던 천문학자는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어휴, 이게 뭐야? 천문학자는 우물 속에서 허우적 거렸어요. 코로 입으로 물이 막 들어왔지요. 고개를 들고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땅에 무엇이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물에 빠진 천문학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전 지금 우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농부는 달려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천문학자에게 물었어요. 점잖은 양반이 어쩌다가 우물에 빠진 겁니까? 나는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면서 걷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천문학자가 조금 뽐내며 말했어요. 자, 내 손을 잡으시오. 농부는 천문학자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물을 빠져나온 천문학자는 자기를 구해준 농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천문학자에게 충고했습니다. 우물 속에 빠진 천문학자 양반 당신은 참 한심한 사람이군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문학자는 머리를 글적이며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만서 이야기 정만서는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본래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생각이 깊고 매사에 재치있는 행동과 총명함이 보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똑똑한 젊은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정만서는 옆 동네에 사는 윤초 씨를 만났습니다. 윤초 씨는 술을 매우 즐겨 마시는 사람으로 장안에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날도 윤초 씨는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지나가는 정만서를 본 것입니다. 이복에 어디 가는 길인가 정만서를 알고 있는 윤초 씨는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예, 나무를 팔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럼 나 술 한 잔 사주겠나? 비록 가난하긴 하였지만 이웃 동네 어르신이 술 한 잔 사달라는 말을 그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초 씨가 이미 술에 취해 있으니 그로서는 조금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술 한 잔이야 대접 못하겠습니까? 하온아, 이미 약주가 과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만둘 윤초 씨가 아니었습니다. 체격은 크지 않으나 술만큼은 웬만한 사람은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어허, 괜한 걱정을 하는구만. 자네는 내 주량을 모르는가. 어쩔 수 없이 정만서는 윤초 씨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사주었습니다. 술 몇 잔을 들이킨 윤초 씨는 기분이 더욱 좋아지자 술김에 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금순이 말여 자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말이야 내 딸이긴 하지만 나무랄 데가 없어 얼굴 예쁘지 음식 잘 하지 바느질 잘 하고 예의 바르고 말여 윤초 씨의 딸 금순 이는 이미 주변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윤초 씨의 말대로 그야말로 완벽한 규숙감 이었습니다. 혼기를 이미 놓쳐버린 정만서로서는 금순 이야말로 감히 생각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때문에 속으로는 조금이라도 그 같은 좋은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됐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윤초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는 참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야. 우리 금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자네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의향이 있네. 자네는 내 사위감 이야. 기분 나쁘지 않은 말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니와 윤초 씨는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술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자신의 딸을 자랑하고 주겠다는 약속을 해온 터이기에 정만서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만서가 떠나자 윤초 씨는 장터에서 또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딸을 탐내고 있던 부잣집 권참봉의 아들이었지요. 참봉의 아들 역시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이인지라 윤초 씨는 그것을 믿기로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참봉의 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사위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알리려고 아주 비싼 술집으로 갔지요. 아니 여기는 너무 비싼 곳이 아닌가 젊은 사람에게 이런 곳에서 술을 얻어 먹으면 부담스러운 일인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안주가 나오자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윤초 씨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참봉의 아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었지요. 어르신 사실 저는 금순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집안도 괜찮은 제가 아주 적당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받는 윤초 씨로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윤초 씨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자 윤초 씨네 집에는 허구한 날 젊은이들이 찾아와 금순 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허락한 듯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처럼 금순 이를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지자 결국에는 금순 이가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만나본 젊은이들은 물론 사람 댐댐이가 더할 데 없이 좋은 사람이겠지만 저로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신랑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집을 찾아와 저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역시 불편하오니 차라리 하루 날을 정해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금순이 이같은 결정에 윤초신은 고개를 끄덕였고 드디어 사위감 시험 보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정만소로서는 적지 않게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 와보라는 연락이 왔기에 그도 윤초신의 집으로 갔지요. 금순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치른 사람은 참봉댁 아들이었어요. 방 중간에는 천막이 쳐지고 금순이는 안쪽에서 예비 신랑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와 결혼한다면 저를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시옵니까? 그러자 참봉댁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부자이옵니다. 금순씨가 원한다면 재산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해주겠소. 그러나 금순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하려는 사람은 아니되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게 되므로 사람의 존엄성을 모르거니와 돈만 믿고 사니 게을러지기 십상이지요. 그러하니 아니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다음엔 인물 좋기로 소문난 종태 였습니다. 얼굴 하나는 보기 드문 미남으로 자신 스스로도 잘생긴 얼굴을 상당히 과시하면서 사는 총각이었어요. 금순이 그에게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를 물었습니다. 금순씨가 미인인 만큼 저도 잘생긴 얼굴의 청년입니다. 미남 미녀가 만나 함께 살면 서로가 행복하겠지요. 게다가 저는 오로지 금순씨만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들도 잘생길 겁니다. 이 또한 금순에게는 그다지 와닿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 차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요. 겉만 믿고 사는 사람들치고 행실 바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신만 잘난 것처럼 행동하니까요. 얼굴이 잘생긴 남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금순과의 면접에서 하나같이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금순이 바라는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같이 자신이 지닌 제주나 장점 하나만을 내세워 금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당한 후 마지막으로 정만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만서는 하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없어 금순아 씨의 혼인 상대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오. 윤초 씨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 그냥 돌아가려 하오. 그러니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금순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왕 왔으니 대화라도 나누고 가라며 그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정만서는 당당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금순이는 앞에 젊은이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저와 혼인을 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금순이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데다 외모가 아주 잘생긴 것도 아니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지요. 순간 남자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정만서는 말했습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건강한 이 몸뿐이요. 하온이 이 몸을 바치겠소. 그리고 나서 정만서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금순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남자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고는 결심했지요. 사나이 사나이 대장부가 건강한 몸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소. 건강하고 바른 생각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 어서 나가셔서 아버님과 태기를 하십시오. 결국 정만서는 가진 게 몸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에 절세 미인을 아내로 얻게 되어 동네 총각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백조 왕자 먼 나라의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일찍 왕비를 잃은 왕에게는 열한 명의 왕자와 한 명의 공주가 있었답니다. 공주의 이름은 엘리자 였어요. 어느 날 왕자들과 공주는 새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왕비는 마음씨가 고약해 왕자들과 엘리자 공주를 몹시 미워 했어요. 왕비는 마법을 걸어 열한 명의 왕자들을 백조로 변하게 하고 어린 엘리자는 먼 시골로 보내버렸 답니다. 엘리자는 열다섯 살이 되어 궁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왕비는 흉계를 꾸며 또다시 엘리자를 궁전에서 쫓아내버렸 답니다. 숲을 헤매 다니던 엘리자는 울다 지쳐 어느결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또다시 타박 타박 숲속을 걷던 엘리자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열한 명의 왕자를 보신 일이 있나요? 할머니는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이 있는 강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가 그곳에 도착해 보니 백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얀 깃털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해 질 무려 열한 마리의 백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강물 속으로 잠기자 열한 마리의 백조는 꿈에도 그리던 오빠들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오빠들은 엘리자를 끌어안 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나쁜 새 왕비가 자기들에게 건 저주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해가 있는 낮 동안은 백조가 되어 날아 다니다가 해가 지면 사람으로 돌아오는 마법에 걸려있어. 열한 마리의 백조들은 바다 건너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빠들은 밤을 새워 잘 구부러지는 버드나무 껍질과 질긴 갈대로 그물을 짰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바다를 건넜지요. 엘리자는 어떻게 해서든 오빠들을 저주해서 풀려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고민하고 있는 엘리자의 꿈에 전에 만났던 할머니가 나타나 방법을 일러 방법을 주었습니다. 따가운 이 쇠기풀로 오빠들에게 입힐 사슬 갑옷 열한 벌을 짜거라. 쇠기풀은 동굴 주변 가 교회 묘지에서 자라는 것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옷을 짜는 동안 한마디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은 그 즉시 죽게 될 것이다. 하랍 할머니는 말을 마친 후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자는 곧장 교회 묘지로 가서 따가운 쇠기풀을 꺾어다가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온 그 나라의 왕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의 모습에 한눈에 반해서 말을 붙여보았으나 엘리자는 고개만 저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를 왕비로 삼고 싶소. 왕은 엘리자를 궁궐로 데려갔답니다. 안됩니다. 그녀는 마녀입니다. 마법을 써서 폐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왕은 대주교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엘리자는 쉬지 않고 옷을 짰어요. 일곱 번째 옷을 짜다가 쇠기풀이 떨어지자 엘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회 묘지로가 쇠기풀을 꺾어왔습니다. 마지막 한 벌의 옷을 짜던 중 또다시 쇠기풀이 떨어지자 엘리자는 굳은 결심을 하고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교회 묘지로 향했어요. 그 뒤를 왕과 대주교가 몰래 뒤따랐습니다. 대주교의 말이 맞구나. 마녀임에 틀림없다. 왕은 화가 잔뜩 나서 엘리자를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를 호송하는 수레에 실린 엘리자에게 가진 욕설을 퍼부었어요. 엘리자는 새창살 안에서도 입을 꼭 다문 채 묵묵히 쇠기풀로 옷을 짰습니다. 화형에 처하라 그때 새창살 밖에서 퍼드덕거리는 날갯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자는 열한 벌의 옷을 백조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열한 마리의 백조들은 늠름한 왕자로 바뀌었어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난 죄가 없어요. 엘리자는 큰 소리로 외치고선 오빠들의 품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큰 오빠는 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왕과 몰려든 사람들은 엘리자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흥미만 쫓는 사람들 그리스의 아테네 데마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데마데스는 웅변을 아주 잘해서 그의 연설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데마데스는 아테네에 있는 광장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스의 사회 문제에 대한 연설이었지요. 그때 그리스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마데스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데마데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연설은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재미있는 우아나 한 편 들려주시오. 데마데스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데마데스는 그 사람이 자신의 연설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났던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은 내 연설을 듣지도 않는군.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데마데스는 이런 식으로는 연설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좋습니다. 잘 들으시오. 그러자 웅성이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데마데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봐요.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은 서로 서로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한참 뜸을 들이던 데마데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농사의 여신 데메테르가 제비 뱀장어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뒤에 감기 슬개에 이르렀습니다. 제비는 하늘로 날아올라서 강을 건넀습니다. 뱀장어는 물속을 헤엄쳐서 강을 건넀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데마데스는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도 데마데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몹시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여기저기서 물어댔지요. 그래서 데메테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을 못 건넜습니까? 강을 건너긴 건넜습니까? 그러나 데마데스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데메테르가 과연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기만 했지요. 잠시 후에 데마데스가 주위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했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시한 우화를 듣겠다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고개를 숙였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왜 안 그렇겠나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데마데스는 연설을 하던 곳에서 내려와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당나귀 당나귀의 후회 정원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날마다 나무와 흙을 날라야 했지요. 그러나 제대로 먹이를 얻어먹지 못했어요. 당나귀는 늘 배가 고팠 당나귀 당나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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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당나귀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새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새 주인을 만나기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대하신 제우스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배도 무척 고픕니다. 부디 저에게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우스는 당나귀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얼마 후에 당나귀는 옹기 장이에게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글쎄 당나귀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짐을 나르게 된 거예요. 옹기를 만들 무거운 찰흙과 도자기까지 날라야 했으니 훨씬 힘들어진 거지요. 게다가 쉴 틈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당나귀는 또다시 불만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한 번 더 주인을 바꾸어 달라고 제우스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위대하신 제우스요. 이번에도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발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우스는 이번에도 당나귀의 소원을 들어주었답니다. 옹기장이가 가축시장에 가서 당나귀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당나귀가 다시 팔려간 곳은 가죽장의 집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는 점점 더 힘든 주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가죽장의 당나귀는 온갖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일하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다가 당나귀는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답니다. 참 복도 없지. 차라리 처음 주인과 함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걸. 새 주인은 내 가죽까지 벗길 해둘지도 모르겠군. 당나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때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난감 병정 노쇠로 만들어진 장난감 병정 스물다섯 개 낡은 노쇠 주걱을 녹여 만든 병정들이 빨갛고 파란 군복을 차려 입고 어깨 총을 메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생일날 선물로 받은 노쇠 병정들을 책상 위에 나란히 세웠어요. 장난감 병정들은 모두 똑같았는데 하나만 외달 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만들어져 노쇠가 모자라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외달이 병정은 늠름하고 씩씩하게 서 있었습니다. 병정들이 늘어선 앞에 한쪽 다리를 번쩍 올리고 춤을 추는 종이 인형이 있었어요. 춤추는 아가씨는 머리에 큼직한 금박 장미를 달고 있었지요. 나와 같은 외달이 아가씨로군 내 색시로 삼아야지. 외달이 병정은 속으로 생각하며 춤을 추는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였어요. 내가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더니 그냥 두지 않을 테다. 책상 위에 놓인 담배 값 속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꼬마 도깨비가 투덜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내 아이가 인형들을 창가에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와 외달이 병정이 창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꼬마 도깨비의 심술이었어요. 아이는 곧 외달이 병정을 주우러 나갔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어 종이배를 만들어서 태워보내자. 이웃집 개구쟁이들 손에 들어간 외달이 병정은 종이배에 실려 도랑물에 떠내려가다가 컴컴한 하수구 앞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종이배에 춤추는 아가씨와 함께 탔다면 무섭지 않을 텐데 하수구에 살고 있는 큰 시궁지 한 마리가 나타나 지나가려면 표를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외달이 병정은 어깨에 총을 단단히 거머쥐고 대꾸하지 않았지요. 얼마를 더 내려가자 쏘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으로 접어든 것이지요. 종이배와 외달이 병정은 빠른 물살에 휩쓸려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외달이 병정은 외달이로 서서 춤을 추는 귀여운 아가씨를 볼 수 없게 된 일이 그 무엇보다 슬펐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물고기 한 마리가 다가와 외달이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하수구 속보다 캄캄하고 비좁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외달이 병정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어깨 총을 더욱더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물고기 뱃속으로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쳐들어왔습니다. 외달이 병정을 삼킨 물고기가 어부에게 붙잡혀 우연히도 사내 아이의 집 요리사에게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한 사내 아이의 방이었지요. 춤을 추는 귀여운 아가씨도 그대로 였습니다. 외달이 병정은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으나 꾹 참고 춤추는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춤추는 아가씨도 외달이 병정을 마주 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사내 아이가 외달이 병정을 난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꼬마 도깨비의 장난이 틀림 없었어요. 외달이 병정은 뜨거운 뜨거운 불길에 몸이 녹아 가면서도 꼿꼿하게 선 채 춤추는 아가씨에게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며 외달이 병정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었고 외달이 병정의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춤추는 아가씨가 난로 속의 외달이 병정 위로 떨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하녀가 난로의 재를 끄집어냈을 때 외달이 병정의 작은 하트 모양의 심장과 춤추는 아가씨의 까맣게 탄 금박 장미가 함께 나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골지와 도시지 시골지와 도시지는 다정한 친구 사이였어요. 어느 날 시골지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도시지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초대했답니다. 어서 오게 오늘하고 힘들었지. 시골지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먹을 거라곤 거친 보리와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본 도시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자네는 마치 거지처럼 살고 있군. 이런 걸 어떻게 먹나?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네를 초대하지. 시골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도시지는 시골주의 환송을 받으면서 도시로 떠났답니다. 얼마 후에 도시지가 시골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골지는 잔뜩 기대하고 도시지의 집을 찾아갔지요. 도시지는 시골주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주었어요. 콩과 빵조각 치즈 벌꿀 과일 역시 도시가 좋구나 도시지가 부러워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다니 시골지는 도시지를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답니다. 자자 빨리 먹자고 어때 자네가 사는 시골하고는 비교가 안되지 도시지가 치즈를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드르륵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란 쥐들은 벽에 나 있는 구멍 속으로 재빨리 숨어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잡히면 끝장 이라고 도시지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말했어요. 시골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지요. 이제 됐어 주인은 들어갔나 봐 다시 먹자고 얼마 후에 쥐들은 다시 기어나와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쥐들은 이번에도 구멍으로 숨어야 했지요. 몇 차례 이런 일을 겪고 나자 시골지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시골집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잘 잊게 친구 나는 시골로 돌아가겠네. 자네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는 대가로 엄청난 공포와 위험 속에서 살고 있군. 난 가난하긴 해도 불안이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우리 집이 좋다네.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보리나 옥수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네. 오늘의 동화 금강초롱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오누이는 서로 아껴주며 오순보순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만 누나가 덜컥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만 거예요. 동생은 아픈 사람한테 좋다는 이런 약초 저런 약초를 다 캐다가 먹여보았지요. 하지만 누나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하루는 동생이 약초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누나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로는 고칠 수가 없느니라. 저 하늘나라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다 먹이면 몰라도.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사라져버렸어요. 동생은 곧장 집으로 달려와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누나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만 먹으면 누나 병이 깨끗이 낫는데 내가 당장 구해올게. 아니 무슨 수로 하늘에 떠있는 달에 간단 말이니 금강산 꼭대기 비로봉으로 갈 거야. 거기선 하늘이 가깝잖아. 비로봉이라고? 그 높고 험한 곳에 어떻게 간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누나가 아무리 말려도 동생은 괜찮다며 길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비로봉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끙끙거리며 한참을 오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나뭇가지에 찔리고 바위에 긁혀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동생은 아픈 누나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침 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하늘은 까마득히 멀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하늘에는 달이 떠올랐지요. 동생은 그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젠 어떡하면 좋을까? 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야 하는데.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사뿐사뿐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가만 보니 하늘나라 선녀였지요. 선녀는 어느 바위 앞으로 가더니 그 바위에 난 작은 구멍에서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지갯빛 아름다운 구슬이었지요. 선녀는 그 구슬을 들어 하늘에 대고 비췄어요. 그러자 은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는 겁니다. 선녀는 구슬을 도로 바위 구멍에 집어넣고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동생은 그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한 것처럼 구슬을 들어 하늘에 대고 비췄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왔어요. 동생은 얼른 사다리에 올라탔습니다. 사다리는 은빛과 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이면서 밤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늘 나라에 올라간 동생은 곧장 달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선 옥토끼가 개수나무를 지키고 있었지요. 동생이 달에 온 사정을 이야기하자 옥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아끼는 당신 마음씨가 참 갸륵하군요. 내가 개수나무 열매를 따드리지요. 옥토끼는 개수나무 열매를 동생한테 건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얼른 내려가세요. 세상 사람이 하늘 나라에 올라온 걸 알면 하늘 왕 께서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가지고서 얼른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밤늦도록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롱의 불을 밝혀 들고는 집을 나섰지요. 동생이 간다고 했던 비로봉에 가려고 말이에요. 누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감히 하늘나라에 발을 들여놓다니 동생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하늘왕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는 세상 사람이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하늘왕은 커다란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사다리는 산산이 부서져 비로봉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동생도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마침 비로봉 가까이에 다다른 누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누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심장이 뚝 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지요. 손에 초롱을 든 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들고 있는 모습을 꼭 닮은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꽃을 금강 초롱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비로봉에 떨어져 쌓인 사다리는 돌 무더기가 되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은빛과 금빛으로 빛이 났지요. 이 돌 무더기는 은사다리 금사다리라고 불렀대요. 지금도 사람들은 금강 초롱과 은사다리 금사다리를 볼 때마다 오누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장수 전설 옛날 아주 먼 옛날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루를 일해 하루 먹기도 힘들 만큼 어렵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마을까지 또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까지 힘 가진 사람들은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남편을 잃은 한 안아기 아기를 낳았던 겁니다. 그것도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산속에서 밭을 메다가 혼자 낳았지 뭐예요. 억새풀을 꺾어 탯줄을 자르고 고생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글쎄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기 입이 꾹 닫혀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몸이 딱 윗도리만 있고 엉덩이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아근 신령님 신령님 소리치면서 막 울었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한 번도 울지 않고 돌붙여 맨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대요. 동네 사람들은 이 아기를 우뚜리라고 불렀습니다. 윗도리만 있다고 해서 우뚜리가 된거지요. 그러니 아기 엄마는 자연히 우뚜레가 됐겠지요. 우뚜레는 우뚜리를 둘러 엎고 여기저기 품파리를 다녔어요. 논이며 바치며 우뚜레가 일을 할 때면 우뚜리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돌붙여 있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답니다. 하루는 우뚜리를 집에 두고 우뚜레가 일을 가게 되었어요. 일을 주는 마름이 애를 데려가면 구박을 했거든요. 우뚜레가 일을 하러 가다가 이 집 물건을 가지러 되돌아온 참 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뚜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창호지 구멍으로 방 안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뚜리가 작은 날개로 끙끙 날다가 떨어지다가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집에 장수가 났구나. 우뚜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옛말에 언젠가는 세상을 뒤집어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 장수가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그 장수는 날개를 달고 세상에 오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관하에서 알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요. 하루는 우뚜레가 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고을 관하에서 일하는 아전이 오는 거예요.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우뚜레한테 와서 트집을 잡았지요. 이보게 지금까지 모를 몇 폭이나 심었는고 우뚜레는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심한 모도 못해하려 농사꾼들은 참 멍청하군 멍청해 함께 일하던 농부들도 불끈불끈 화가 치밀었지만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우뚜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참 안타까웠지만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보시오 그러는 당신은 여기까지 타고 온 말 발자국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오. 모두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상에 돌붙여 인양 앉아있던 오뚜리가 고함을 치고 있잖아요. 아저는 성취도 하는 어린애한테 느닷없이 당하곤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겠지요. 그러고는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말을 타고 휙 가버렸어요.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오뚜리가 왠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오뚜리가 오뚤레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라에서 군사들이 내려와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몸도 성취 않은 네가 어디로 떠난단 말이냐 그게 저의 운명이랍니다. 떠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검은 콩 한 말을 구해서 볶아주세요. 한 톨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좁쌀도 한 말 구해다 주세요. 오뚜레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뚜레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검은 콩 한 말 좁쌀 한 말을 구해왔지요. 그리고 밤새워 콩을 볶았어요. 그렇게 한참 볶다가 얼마나 익었는지 보려고 콩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우뚜리가 한 톨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잊었지 뭐예요. 다음날 아침 우뚜리는 볶은 콩 한 말 좁쌀 한 말을 들고 우뚜레에게 엎였어요. 그렇게 한참 가는데 깊은 산속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를 내려주세요. 이제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평안히 지내세요. 앞으로 딱 3년이 찰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우뚜레는 억세풀을 뜯어 바위 한 가운데를 톡 쳤어요. 그러자 그 큰 바위가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안에 빈 터가 보였지요. 우뚜레는 콩과 좁쌀을 양손에 들고 바위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다시 쿡 쿡 하면서 다치는 거예요. 갈라졌던 흔적조차 없이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참 궁금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뚜리가 안 보였거든요. 우뚜레 어떻게 된 거요? 우뚜리가 안 보이는 걸.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우뚜레는 저녁에 갑자기 숨이 막혀 죽었답니다. 그래서 산속에 묻었지요. 이렇게 거짓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지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새걸이 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하늘이 우뚜리라는 장수를 내려보냈는데 용마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라도 때가 되면 큰 군사를 이끌고 세상을 바꾸러 온다는 거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산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우뚜리가 군사 훈련을 하는 소리라고 믿었답니다. 그 소문이 힘 가진 무리들한테 안 들어올 관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아서 한 세상 호령하려는데 웬 녀석이 나타나 세상을 뒤바꾼다고 하면 겁도 나겠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불어 온 고우를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다고 우뚜리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오지는 않지요. 우뚜리는 커녕 소리가 난다는 산이 어딘지도 몰랐지요. 뭐 사람들을 붙잡아 다그쳐봐도 소용 없었고요. 그런데 저번에 어린 우뚜리한테 망신당한 그 아전 있잖아요. 그 아전 가만히 생각해보니 옛날 그 아이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옳지 하며 아전은 군사들을 이끌고 우뚜리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우뚜레를 잡아다가 캐묻기 시작했지요. 내 아들은 벌써 예전에 죽어서 묻었습니다. 우뚜레가 아무리 발병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묻었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문하니 참을 수가 있나요? 우뚜레는 견디다 못해 우뚜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날은 우뚜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간 지 3년에서 하루 모자란 날이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바위가 있는 산 산쪽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여봐라 저 바위를 부수어라 하지만 그게 부순다고 되나요? 아무리 힘센 장정들이 도끼질에 새 몽둥이로 내리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장군이 에라이 에라이 망할 놈의 바위 하며 억세풀로 바위를 툭 치자 바위가 칼로 밴듯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위 안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우뚜리가 수만 명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지요. 우뚜리가 들고 간 좁쌀이 죄다 병사들로 변한 거예요. 또 우뚜리는 훌쩍 자라서 늠름한 장수가 돼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원통하게도 딱 하루가 모자라 발가락이 덜 생겨서 뒤뚱거렸어요. 병사들도 이제 훈련을 다 마쳐가는데 딱 하루가 모자란 거예요. 바위가 열리자마자 병사들의 몸이 비비 꼬이더니 그냥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뚜리만 남았어요. 우뚜리는 쇠보다 단단한 검정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볶은 콩이 변한 거예요. 멋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처치해라. 장군이 군사들한테 명령하자마자 와 하며 우뚜리를 향해 막 쳐들어 갔어요. 하지만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뚜리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지요. 우뚜리가 한 번 휙 솟구칠 때마다 수십 명씩 나가 떨어졌답니다. 안되겠다.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그러자 화살이 새카맣게 날아갔겠지요. 하지만 우뚜리가 입은 콩 갑옷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단단한 갑옷에 딱 한군데 빈 곳이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의 말이에요. 그건 바로 우뚜리가 콩을 볶다가 한 알 먹은 바람에 생긴 거지요. 화살 하나가 바로 그 자리를 꿰뚫었지 뭐예요. 그랬더니 붉은 피가 막 솟구치면서 우뚜리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 하루 딱 한군데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만 거지요. 우뚜레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걸 알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세상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우뚜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며 모두들 힘을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 가진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의 싸움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엉큼하게 장가든 총각 용산 마을에 조실부모 하고 혼자 어렵게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일가 친척도 없이 남의 집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았지요. 그런데 총각이 하루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보찜하나 달랑 싸서 집을 떠났어요. 정차없이 남쪽으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리저리 총각을 훑어보더니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보게 총각 어디 가는가 야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 생기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일이나 하고 살아라. 마침 배도 고프고 잘 곳도 없던 총각은 냉큼 노인을 따라갔어요. 며칠 일해주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집에 도착하니 노인의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 딸을 본 순간 총각은 넋을 잃고 말았어요. 딸이 어찌나 예쁘던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거든요. 순간 총각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딸과 꼭 인연을 맺어야 걷다. 그 뒤로 총각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남몰래 딸을 훔쳐보면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딸이 옷을 훌훌 벗고 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때다 생각한 총각은 살금살금 기어가 자기 옷을 벗어 딸의 이불 속에 넣어놓았어요. 그러고는 딸의 고쟁이를 입고 기어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총각이 마당을 쓸 때마다 궁둥이가 훌딱훌딱 보였어요. 고쟁이 밑이 트여져 있었으니 당연하지요. 때마침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총각이 마당을 쓰는데 궁둥이가 훌떡훌떡 보인단 말이에요. 노인은 얼른 총각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 너 이리 좀 가까이 와보거라. 야 왜유 니 옷 꼬리 그게 뭐냐 에구머니 하며 총각이 궁둥이를 가리고 뛰어가는데 딸 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딸은 자고 있는데 총각이 딸의 이불 속에서 옷을 꺼내 입는 거예요. 그것을 본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의 집이나 돌아다니며 겨우 먹고 사는 놈에게 딸을 주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위로 삼을 수밖에요. 엉큼하게 장가든 총각은 부지런히 일하며 예쁜 색시와 잘 살았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 이야기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그럭저럭 밥이나 먹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저승 갔습니다. 저승 이라고 해서 이승과 별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도 집이 있고 성이 있고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따라서 성을 찾아가니까 성문 앞에서 사물을 보던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아른채를 하였습니다. 저승에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아니 암흑의 아닌가 자네가 여기에 웬일인가 글쎄 자고 나니까 내가 저승에 와있네 그려 그래 자네는 그때 와서 줄곧 여기에서 사물을 보는가 응 그러니까 온지 몇 해 되었네 그때 자네가 나 죽었을 때 문상을 와서 대단히 고마웠네 내가 의리 있는 자네에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 싶었으나 저승과 이승이 워낙 멀어서 인사를 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마침 자기가 사물 보낸 일을 담당할 때 저승을 들어오게 되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승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은 이승에 있을 때 원님 앞에서 글을 쓰며 사물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재주를 활용하나 봅니다. 자네와 친하니까 말인데 갑자기 내가 저승에 오게 되어서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네. 죽을 때를 미리 가르쳐 주었더라면 어른들께 두루 인사도 하고 처자식이 먹고 살 방안도 마련했을 것인데 갑자기 죽게 되어서 참 걱정이네. 이승에 다시 한번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으면 좋겠네. 저승석인은 이러한 부탁을 받자 한참 생각을 하였습니다. 잔해 청을 들어주면 내가 염라대왕에게 혼나네. 사람의 머릿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 잘못이기 때문이지 지옥에 갈 것을 극락에 보내달라면 어찌 해보겠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보낸 다는 것은 저승의 법에 따르면 벌을 받는 일이라네. 그야 그렇겠지. 그런데 한 번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안되겠는가? 저승석인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했지요. 자네의 청을 들어주겠네. 내가 염라대왕에게 혼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살았을 때 자네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돌려보내겠네. 특히 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준 자네 은공을 내가 모르겠는가. 어서 이 길로 곧장 가게. 끝에 가면 문이 있을 것인데 문을 열고 나가면 되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자네가 나를 저승에 부를 때 두 번만 신호를 보내주게나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 몸조심을 하라고 말이야. 그거야 어렵지 않지 건강을 생각해서 부디 몸을 무리하지 말고 남하고 원수지는 일을 하지 말게. 아무렴 명심하겠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소원대로 이 세상에 다시 살아왔습니다. 나올 때 저승석이가 자기 가족을 부탁할 줄 알았더니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를 살려보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저승석이가 무척 고마웠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초상을 치르렸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보라고 죽은 사람이 간혹 살아나는 수가 있으니까 3일 동안은 장례 준비만 하고 땅에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바로 자기 아버지 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한 일이지요. 낳은 자식을 땅에 묻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기적이라고 안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저승에서 만난 저승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 잘 살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못다한 효도를 하면서 이옥과 사이좋게 지내고 처와 자식을 잘 돌보고 저승 석인의 유가족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지요. 허허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저승을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려 그렇다면 저승에 가볼만도 하네 그려 옛기 사람아 저승 석위를 알아야 살지 자네처럼 남의 상가집이나 어려운 일에는 코끝도 내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길이 없으니 일찌감치 찬물 먹고 마음을 돌리게 해 안 그러면 부지런히 남의 굳은 일을 해주러 다니든가 하하 이제부터는 나도 남의 일을 돌보기로 했네 상가집에 왔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살았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네 어른에게 인사성이 밝고 가족을 돌보는 등 아주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락저락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저승석이와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막집을 나오다가 또 아는 친구를 만나서 다시 마셨고요 이젠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마침 아는 친구를 만나서 또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개울가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끙끙 알았지요 몸이 좀 나아져서 들에 나갔다가 평소에 감정이 많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비를 먼저 걸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주먹질이 오고 갔습니다 매를 맞은 그 사람은 이번에도 며칠 끙끙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다시 일어나면 먹고 싶은 술을 더 많이 먹을 것이며 자기를 때린 사람을 관가에 고발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병이 어느정도 나았을 때 그럭저럭 살던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신 후 원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였지요 어 이 사람아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리지 또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이놈아 내 마음에 새겨둔 원수를 그냥 둘 것 같으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러기를 며칠 하다가 그럭저럭 살던 사람은 어느 날 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승석이 앞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가 왜 여기에 왔지 그놈을 관가에 고발하려던 참인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승석이는 한심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 여기는 저승이야 여기가 저승이라고 그러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죽기 전에 두 번 신호를 보내기로 한 것을 자네는 잊었나 그러자 저승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자네일세 그동안 자네가 한 일을 생각해보게 자네를 데려오기 전에 두 번이나 신호를 보냈네 어떤 신호였나 한 번은 술을 먹고 개울가에 쓰러졌을 때 한 번은 친구와 싸워서 매맞고 방 안에서 끙끙 앓았을 때 그럭저럭 산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참 안 되었네만 다시 태어나서 하는 일이 고작 술 타령에 남에게 원수나 사고 처음에 결심한 좋은 일도 사흘을 지키지 못했으니 세상에 살 자격이 자네에겐 없네 여기 저승에서도 자네 같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 그러니 이제 저기 지옥 가는 길로 어서 가게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구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없겠나 개라도 두 번 실수는 안 하는 법이야 이제 나를 친구라고 부르지 말게 여기는 엄연히 저승이야 나는 무서운 저승석 이라고 그래서 그럭저럭 산 사람은 울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승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오늘의 오늘의 그래서 남편이 남편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밤낮 아내 곁을 지키느라고 말이지요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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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하러 가면 저도 따라가고 아내가 물 길러가면 저도 따라가고 이러니 농사일이고 뭐고 되겠어요? 일은 다 뒷전이고 그저 허구한 날 아내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편을 주었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일하러 가세요 나 보고 싶으면 이 그림을 나인 듯 보면서 일하세요 남편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준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갔어요 밭일을 할 때도 밤머리에 그림을 세워놓고 나무를 할 때도 나뭇가지에 그림을 걸어놓고 일을 했지요 그러고는 일하다 보고 쉬다 보고 들며 보고 나며 보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만 밤머리에 세워둔 그림이 바람결에 휙 날아가 버렸네요 휙 날아가서 또 한참을 헐헐 날아서 이 그림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 대궐까지 갔대요 대궐 마당에 가서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때 마침 임금이 대궐 마당을 거닐다가 떨어진 그림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보니 그림 속에 웬 예쁜 안악이 있거든요 당장 신하들을 불러 영을 내렸지요 너희들은 어서 가서 이 안악 남편을 잡아오너라 신하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남편을 잡아왔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왔지요 임금이 다짜고짜 여봐라 내 너의 슬기를 시험할 것이니 내일 아침까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불어오너라 만약에 세 가지 수수께끼를 다 풀면 황금 만냥을 주려니와 못 풀면 그 펄로 내 아내를 대궐에 보내야 한다 하고는 수수께끼 세 가지를 냈어요 첫째 해는 하루에 몇 리를 가느냐 둘째 대궐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새가 모두 몇 마리 앉았겠느냐 셋째 내 머리를 저울에 달면 몇 끈이나 되겠느냐 남편은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뒷마당 대추나무에 줄을 걸고 목을 매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와 줄을 끌러놓고 물었지요 여보 대체 왜 이러시는 게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해줬어요 일이 이만저만에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노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께끼를 풀 재간이 없소 내일 아침까지 수수께끼를 못 풀면 당신을 잃게 되는데 당신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죽는 수밖에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떤 수수께끼 이게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첫째 수수께끼는 해는 하루에 몇 일을 가는지 알아맞히는 것이고 둘째 수수께끼는 대궐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새가 모두 몇 마리 앉았는지를 알아맞히는 것이며 셋째 수수께끼는 임금님 머리를 저울에 달면 몇 끈이나 되는지를 알아맞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수로 안단 말이오 그랬더니 아내가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한테 맡겨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대궐에 가는데 아내도 따라갔지요 가니까 임금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어요 그래 수수께끼는 다 풀었느냐 이때 아내가 나섰습니다 제가 남편 대신 답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임금이 그러라고 해서 아내가 세 가지 수수께끼 답을 다 말했답니다 첫째 해는 하루에 딱 백리를 갑니다 어째서 그러냐 저희 친정이 우리 집에서 딱 백리인데 제가 아침에 해 뜰 때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걸은 뒤에 친정에 이르면 마침 맞게 해가 집니다 제가 걸은 길이나 해가 간 길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어서 임금은 눈만 끈뻑끈뻑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말을 했어요 이제 둘째 수수께끼입니다 대궐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앉은 새는 모두 365마리입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저희 칭정집 마당에 똑 저만한 배나무가 있는데 지난해 가을에 열린 배를 모두 따서 세어보니 딱 365개 였습니다 배나무에 열린 배 개수나 앉은 참새 마리수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 듯해서 또 임금은 입만 쩍쩍 다시고 있었지요 아내가 또 말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임금님 머리를 저울에 달면 딱 일곱 끈 반입니다 임금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되물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느냐 이치에 안 맞는 답을 댔다간 경을 칠 줄 알아라 저희 친정에서 돼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그중 한 돼지 머리가 딱 임금님 머리만 합니다 지난해 그 돼지를 잡아 머리를 저울에 달았더니 딱 일곱근 반 이었습니다 돼지 머리나 임금님 머리나 크기가 같으니 무게도 같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할 말이 없어서 입기만 실룩실룩 하다가 말더래요 그래서 수수께끼 다 풀고 황금 만냥 받아서 돌아와 둘이 함께 잘 살았다고 해요 그 후로도 예전처럼 금실 좋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말이지요 오늘의 동화 꼬마의 지혜 옛날에 꼬마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신부가 억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했거든요 혼인 첫날 밤 신부는 원삼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쓰고 다 속옷이 앉아서 꼬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꼬마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꼬마 신랑은 그때까지 친척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꼬마 신랑 들어오기만 해봐라 얼마나 지났을까요 벼르고 있던 신부는 지쳐서 꾸벅 꾸벅 졸다가 원앙금 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달기 운이 얼큰하게 취한 꼬마 신랑이 신방으로 들어왔어요 신부는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꼬마 신랑은 방에 있던 물 한 사발을 신부가 자고 있는 이불 밑에 부었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는 척을 했지요 곤히 자고 있던 신부는 이불 밑이 축축한 것이 이상해서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런 망측한 일이 다 있나 내가 오줌을 싸다니 신부가 이불 밑을 들춰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꼬마 신랑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요 잡시다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 있겄소 꼬마 신랑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말을 하고는 다시 누웠어요 그날부터 색시는 꼬마 신랑에게 일생을 꼼짝 못하고 살았답니다 꼬마 신랑이 눈만 부릅떠도 설설 기며 어른 대접을 해주었지요 사람들은 억세다고 소문났던 색시가 남편을 위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꼬마 신랑과 색시는 아들 딸 8남매를 두었답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도 다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꼬마 신랑도 할아버지가 되고 색시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꼬마 신랑의 황갑 잔치 날이었습니다 아들 딸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가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꼬마 신랑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겠다며 말을 했어요 네 여문의 너희 여문의는 시집 오기 전에 억세다고 소문이 받아 있었지 나는 어떻게 하면 검은 머리가 파뿔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꾀를 냈어 바로 전날 밤에 느여문이 이불에 물을 부어놓고 잤단 말이요. 느여문이는 자기가 오줌을 쌓는 줄 알고 일생을 꼼짝 못하고 살더라 이거요. 가만히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놈의 영감. 나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지금껏 살았는데. 할머니 말의 그 자리는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성공한 바보 말시란 말이 있지요. 이것은 말이 시가 되어서 그대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바보 중에 바보, 상 바보가 살았습니다.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보지만 홀로 사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주어올래 였습니다. 바보가 어디에 가서 돈을 줍는다는 말인지 자세한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주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돈을 주어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돈을 주어오겠다고 하니까 말이 줄어들어서 이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어올래가 돈을 주어올래가 된 것입니다. 바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런 흉내를 내란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자, 바보는 매일 돈 전래가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듣기 싫어서 그때마다 핀젠을 주었지요. 이 바보야, 돈이 가을철에 쫙 벌어진 뒷동산의 밤송이라더냐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라더냐 돈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럴 때마다 돈 전래라는 별명이 붙은 바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보의 생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시니까 그렇지 뭐 반드시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을 거야 아니면 누가 갖다 줄 거야 돈만 주우면 그 돈으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그러냐 어머니가 잘 알지 않아? 나는 바보야 무얼 해도 안 돼 욕만 얻어먹어 나도 답답해 나는 바보지만 어머니를 잘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효성은 지극합니다만 사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보가 어머니에게 돈 전래라고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바보 돈 전래는 어떤 주막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돈을 주우러 돈을 주우러 돈을 주워서 우리 엄마 잘 살릴 거야 돈 졸래 이 바보는 주막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고분 고분 고분하며 누가 흉을 보아도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였지요 항상 돈 전래 소리만 하지 않으면 술꾼이나 노름꾼들이 놀리지 않을 것인데 이 바보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인 것처럼 항상 돈 전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심술 굳은 노름꾼이 하나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전래를 놀려 먹는 것이 재미가 있었지요 돈 전래? 집이 어디냐? 몰라 몇 살이냐? 몰라 본 이름이 뭐냐? 몰라 난 돈 전래야 돈을 줍는다고 하지 말고 훔치지 그러냐? 죄 돌아가 남의 것 훔치면 도둑 돼 못 써 그러면서 노름꾼을 노려보았지요 하루는 이 노름꾼이 돈 전래를 골탕 먹이려고 가짜로 돈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엽전처럼 납작한 쇠에 구멍을 뚫은 후에 새끼줄로 깨었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엽전 꾸러미 같았습니다 노름을 해서 딴 진짜 돈은 가짜돈 옆에 있었지요 간밤에 돈을 많이 따서 신이 난 노름꾼은 돈 전래의 바보를 놀리려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돈 꾸러미를 바보 발밑에 던졌습니다 바보는 일을 하다가 멋이 발밑에 떨어지니까 주워서 끌러보았지요 히히 진짜 돈이야 돈 전래가 그대로 됐어 그러면서 울 엄마 갖다 준다 하고 소리치며 부리나케 주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장난을 친 노름꾼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지요 바보는 정말 바보야 내가 가짜 돈을 던져주었더니 돈 전래가 진짜로 돈인 줄 알고 뛰어간 것을 보라고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많단 말이야 돈을 땄는데 돈 전래까지 속였으니 주막 주인 돈 전래가 없어서 아쉽게 꾸려 여기 돈을 줄 테니 섭섭하더라도 참으라고 그러면서 엽전 꾸러미에서 돈 얼마를 뽑아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인기 있는 돈 전래가 없어져서 속이 상했지만 돈을 준다니까 그냥 참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짜 아니요? 노름꾼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가짜 돈은 돈 전래가 가져갔단 말이야 집주인은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노름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놈아 이 돈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란 말이냐? 지금까지 웃고 있던 노름꾼은 깜짝 놀라서 술상 위에 있는 돈 꾸러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돈 전래에게 가짜 돈을 던져주었는데 돈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놓을 때에는 술상의 오른쪽에 가짜 돈을 두었는데 바보에게 돈을 던지기 좋게 앞으로 나와 앉는 바람에 오른손이 이제는 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돈은 돈 전래가 가져갔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황급하게 물었어요 돈 전래 본 이름이 뭐요? 어디 사옥? 몇 살이요? 누가 데려왔소? 어디로 뛰어갔소? 지금 얼마쯤 갔겠소? 주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질문은 처음 당해본 것이죠 몰라 하나도 몰라 아까 당신이 물어봤지 않소? 잔소리 말고 반값하고 술값이나 내요 노름꾼은 밖에 나가서 돈 전래를 찾았으나 대법이나 한 일인가요? 이래저래 주막에서 망심만 당한 노름꾼은 울상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전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돈 전래는 집으로 뛰어왔어요 어머니는 바보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임자를 찾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만 바보인 너를 동정하기는 고사하고 골탕을 먹이려는 고약한 사람 더구나 노름꾼이라면 돈 임자의 자격이 없다 도로 갖다 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논밭을 사자 그러면서 그 돈을 조금씩 꺼내서 논과 밭을 샀습니다 바보는 소원을 이루었기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잘 봉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시가 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희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바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아비를 찾은 아들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처녀가 혼자 살았는데 하루는 어둑어둑한 밤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길 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왔으니 하룻밤 재워주시오 깜깜한 밤중에 잘 곳 없는 손님을 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처녀가 그 사내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도 해주고 방도 치워주고 정성껏 대접을 해주었지요 그렇게 하고서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니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부부 인형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내가 길을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내 오늘은 갈 길이 바빠 그냥 가지만 훗날 반드시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소 그 말을 들은 처녀가 물었지요 그 약속을 못 믿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서방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 하는 일도 모르니 그것이나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사내가 하는 말이 내 성은 밥듬 드릴 때 도망가는 것이요 이름은 빨랫줄 기둥이요 사는 곳은 서쪽 울타리 하는 일은 외 기둥 차일대장 노르시오 이러더래요 그러고는 바람같이 가버렸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처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처녀가 아니고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고이고이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나이 옛 일곱 살이나 먹으니까 글방에를 보냈지요 하루는 아들이 글방에 갔다 오더니 훌쩍훌쩍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나더러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놀리니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말해주었지요 너희 아버지 성은 밥듬 드릴 때 도망가는 것이요 이름은 빨랫줄 기둥이요 사는 곳은 서쪽 울타리 하는 일은 외 기둥 차일대장 노르시라더라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주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어요 말려도 안 듣기에 그러라 했지요 그래서 아들은 그날부터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만 가지고 그냥 정차 없이 다녔어요 한 군데를 가니까 길가 담벼락 밑에 한 거지 노인이 앉았는데 얇은 누더기만 걸치고 벌벌 떨면서 배가 고파 축 늘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지요 그래서 아들이 입고 있던 옷도 벗어 입혀주고 싸가지고 가던 주먹밥도 떼어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잘 입고 먹고 나서는 내가 이 은공을 갖고 싶은데 가진 것이라고는 수수께끼 푸는 재주뿐이니 혹시 알고 싶은 수수께끼가 있으면 물어보렴구나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말해주었지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길인데 우리 아버지 성은 밥듬들일 때 도망가는 것이요 이름은 빨래줄 기둥이요 사는 곳은 서쪽 울타리 하시는 일은 외기둥 차일대장 노릇이랍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무릎을 치고 나서 답을 가르쳐 주더래요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저러저러한 일을 하는 암흑애를 찾으라고 말이지요 그 말대로 해서 아들은 곧 아버지를 찾았대요 노인이 가르쳐준 답은 뭐였을까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밥듬들일 때 도망가는 것이라 하면 밥듬들일 때 솟에서 나오는 것이니 김밖에 더 있겠느냐 빨래줄 기둥이라 하면 빨래줄 떠받치는 막대이니 곧 장대란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성은 김이요 이름은 장대가 되겠구나 서쪽 울타리는 무르나마나 서울이고 외기둥 차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일 밑에 기둥이 하나만 있다는 말이니 곧 우산이지 대장 노릇이라는 건 그 우산을 많이 거느리고 다닌다는 뜻인데 우산 장수 말고는 누가 우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겠느냐 그러니 너희 아버지는 서울 사는 우산 장수 김장대가 틀림없겠다 그 말대로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산 장수 김장대를 찾았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곳에 가니까 바로 우산 장수 김장대가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서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수수께끼를 푼 아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처음으로 암행어사가 돼서 삼남에 내려갈 때 일입니다 난 생처음 암행어사가 됐으니 들뜨기도 하고 좀 우쭐한 마음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기저기 참견도 하고 낯선 사람 만나면 말도 붙여보고 이러면서 갔답니다 한 군데를 가다 보니 웬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더래요 심심해서 장난삼아 물어보았지요 얘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 살아요 이러지 뭐예요 하도 맹랑해서 기가 막혔지만은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지요 집에 사는 건 나도 안다만은 어느 마을에 사는지를 물은 거란다 그러니까 그제야 대답이 공손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그만 아이라고 장난삼아 물으시기에 저도 장난삼아 대답한 거랍니다 하고는 예 저는 비 온 뒤 밭에 삽니다 하더래요 들어보니 참 얼떨떨했지요 비 온 뒤 밭이라니 무슨 마을이 그런 마을이 다 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이번엔 다른 걸 물었지요 그래 그럼 네 성은 뭐냐 예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지요 성을 묻는데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이라니요 무슨 그런 성이 다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기에 또 다른 걸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뭐냐 예 정월 초월운 날 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더 안개 속이었어요 정월 초월운 날 상에 오르는 게 이름이라니 도대체 그게 뭘까요 어리둥절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그새 여자아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방문수가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요 사는 곳은 비온디 밭이요 성은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이요 이름은 정월 초월운 날 상에 오르는 것이라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요 그러면서 한 심리 가다보니 그러면서 한 심리 가다보니 상냥하게 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을 쓰는 건 나도 안다만은 성을 무슨 자 쓰는 건지 물은 거란다 그러니까 그제야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물으시니 저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은 발바닥 맞은 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발바닥 맞은 편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색을 하고 공손하게 대답을 하는데 야단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다른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예 상주 입는 배옷입니다 이번엔 상주 입는 배옷이래요 들어도 안 들은 것만 못하지요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른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서 또 다른 걸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사는 마을은 어디냐 예 목마른 낙은에 엎드리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물은 게 잘못이지요 하나도 알아들을 말이 없으니 말이에요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데 그새 사내 아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안개 속이었어요 성은 발바닥 맞은 편이요 이름은 상주 입는 배옷이요 사는 곳은 목마른 낙은에 엎드리는 곳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원 그러다 보니 세그머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명색이 암행어사로서 조그만 아이들 말도 못 알아듣다니 이래서야 어찌 백성들 형편을 살피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겠나 그러면서 가는데 한 십리 더 가다 보니 길가에서 아이들 몇이 원님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한 아이가 원님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육방 사령이 되어 재판을 하며 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박문수가 그 노는 곳 한 가운데를 그냥 휘젓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라 저 버릇없는 행윈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육방 사령 노릇하던 아이들이 우 달려들어 박문수를 끌고 갔습니다 할 일 없이 끌려갔지요 그러니까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당차게 따졌어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 노는 곳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의 재판하는 곳 가운데를 휘젓고 지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금 전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가느라 미처 주위를 살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도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수수께끼기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문수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오다가 두 아이를 만난 일부터 장난삼아 불쑥 물었다가 망신당한 일까지 얘기하고 나서 한 아이는 비온 뒤 밭에 살며 성은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이오 이름은 정월 초월음날 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고 또 한 아이는 발바닥 맞은 편이 성이오 상주 입는 배옷이 이름이며 사는 곳은 목마른 낙은에 엎드리는 곳이라 하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지요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듣더니 그건 풀기 쉬운 수수께끼입니다 말뜻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하더니 선뜻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온 뒤 밭은 진밭이니 곧 진밭골이오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은 둥금박이니 곧 박시오 정월 초월음날 상에 오르는 것은 떡국이니 곧 덕국과 소리가 같지요 또 발바닥 맞은 편에는 신이 있으니 곧 신시오 상주 입는 배옷을 제복이라고 하며 목마른 낙은에 엎드리는 곳은 샘이니 샘골이 틀림없지요 그러니 여자아이는 진밭골 사는 박 덕국이오 산의 아이 이름은 신 제복으로 사는 곳은 샘골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듣고 보니 다 말이 맞지 뭐예요 아이 소견이 어른보다 나았습니다 박문수는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알고 그 뒤로는 우쭐대지도 않고 덤벙대지도 않고 하나하나 배우고 살피면서 일 잘해서 이름난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도령과 진의 부인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와 사는 부잣집 도령이 있었어요 이 도령은 얼굴도 잘생기고 글재주도 뛰어났지요 하지만 한번 놀기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는 게 흔히였어요 어느 날 도령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널 때였지요 건너편에 사람들이 모여 활 쏘고 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도령은 그곳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놀다 과거 보는 날도 잊어버린 거예요 당나귀에 하나 가득 씻고 온 돈도 다 써버렸지요 그래서 집으로 사람을 보내 돈을 한 달이 실어왔어요 그렇게 도령은 3년을 먹고 마시며 놀았지요 또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집에서 돈자루가 왔는데 그 속에는 어머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네가 전부 탕진했다 이게 마지막 재산이니 그런 줄 알고 났어라 도령은 이 편지를 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놀고 먹으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동안 형님 형님 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하나씩 둘씩 떠나고 도령 혼자 만나봤지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과거도 못 보고 집에서 가지고 온 돈도 다 썼으니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뵌단 말인가 차라리 저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죽자 도령이 죽기로 마음먹고 삼각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령은 비를 피하려고 커다란 바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인네들이 비를 맞으며 떡시루를 이고 올라왔어요 여인들은 총각이 있는 바위 앞에 떡시루를 놓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여인이 말했어요 3년이면 연분을 만난다고 했는데 아가씨 오짠데요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면 그분이 올 리가 있것이요 그러니 아가씨가 말했지요 산신령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가 둘은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도령이 가만히 숨어서 듣자 하니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쑥 일어나 말했지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러십니까 어머나 이렇게 뵙기를 학수고대하며 3년 동안 지성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당신을 만났으니 당신이 바로 저의 연분입니다 어여쁜 여인은 도령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찌나 집이 넓고 졸턴지 도령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도령은 날마다 시녀들과 화를 쏘고 장구를 치면서 지냈어요 복 많은 놈은 오나가나 복인거지요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 됩니다 내일 이 산을 넘어가면 작은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을 볼 것입니다 그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척만 하세요 다음날 도령은 산을 넘어 작은 동네로 갔습니다 과연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이 있는데 도령을 보더니 말했어요 너는 시방 요물에게 속고 있어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묵은 지네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소복을 입은 부인이 밥상을 차려두고 맞이할 것인데 그 밥을 먹으면 너는 죽어 네가 살라면 부인에게 침을 세 번 뱉고 부인 뺨을 세 번 때려라 그러면 부인이 죽을 겨 집으로 돌아오는 도령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복 입은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령은 생각했어요 도령은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죽기로 한 몸인데 며칠간이나마 즐겁게 살았다 이 또한 이 여자의 덕인데 어찌 요물이라고 하여 죽일 수가 있겠는가 도령이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부인이 도령의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어찌 그 밥을 먹고 죽으려 하십니까 나는 본 뒤 예전에 죽으려고 했었소 다만 부인 덕에 며칠을 더 살았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소 이제 저의 모든 애군이 다 지났습니다 원래 저는 지네이고 노인은 구렁이입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승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승천하게 되었으니 소원을 말해보시오 나는 돈도 원없이 써봤소 다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산을 전부 팔았었으니 무슨 면목이 있겠소 그것만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야 잘 들으십시오 날이 새면 산을 내려가 꼬챙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금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점심이 되면 천둥번개가 칠테니 이곳으로 와 계십시오 부인이 말을 마치자 큰 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령은 바위 밑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도령은 산을 내려가 꼬챙이로 금을 그으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도령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느닷없이 천둥번개가 지고 비가 오더니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셀려 내려간 땅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도령이 금을 그어 놓은 땅에 도령의 이름만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령은 다시 부자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더는 들려오지 않는 노래 아주 먼 옛날 어느 재상에게 민영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민영은 강가에 있는 크고 멋진 집에 살았답니다 민영이 살고 있는 강가 근처에는 중지라는 어부가 살았지요 중지는 매일같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노래소리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중지의 노래소리를 듣게 된 민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노래를 부르는 어부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지는 다른 강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자 민영은 노래를 들을 수 없어서 몹시 우울해졌답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노래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민영의 아버지는 의원을 불렀어요 그러나 민영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딸의 시녀를 불러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민영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의원은 민영의 아버지에게 그 어부를 불러오도록 권했습니다 민영의 집으로 온 중지는 얼굴을 가리는 깊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민영은 그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모자를 벗어줄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나 중지는 쉽게 모자를 벗지 않았답니다 결국 민영의 아버지가 나서서 모자를 벗도록 명령했지요 그러자 중지는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벗었어요 그 순간 민영은 깜짝 놀랐답니다 중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흉할 정도였으니까요 민영은 너무 실망해서 그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지는 아름다운 민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중지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 슬퍼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일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그저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이 생에 인연이 안 되니 다음 생에 이어지기를 빕니다 결국 중지는 민영을 그리워하다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민영은 그의 노래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민영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중지를 위해 아주 큰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지의 무덤을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중지의 몸 대부분은 썩어 없어졌지만 그의 심장만 반짝이는 보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민영은 그 보석을 가져다 잔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느 날 민영은 그 잔에 물을 부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나룻배를 타는 중지의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 나왔습니다 민영을 향한 슬픈 사랑의 노래도 들려왔지요 민영은 중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민영의 눈물이 잔에 떨어지자 보석자는 물과 함께 녹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지의 슬픈 노래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단군 신화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예요 하느님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저 아름다운 인간 세상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느님은 환웅을 불렀답니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가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가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하느님은 환웅에게 거울, 칼, 방울이 들어있는 금빛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거울은 재물 칼은 권력 방울은 신성한 제사를 나타내는 하늘의 보물이었어요 이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릴 때 쓸모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환웅과 함께 신하 삼천명을 가도록 했습니다 너를 도와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침내 환웅은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우선 환웅은 농사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좋은 날씨가 필요했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좋은 날씨를 만들어 주렴 환웅은 바람, 구름, 비를 불러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인간 세상을 둘러보던 환웅은 하늘까지 뻗어 있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 신단수였어요 신단수는 신령한 나무이니 이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하 삼천명은 환웅의 말을 듣고 신단수 주변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인간 세상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도시를 만들었답니다 환웅은 함께 만든 새로운 도시를 신시라고 불렀습니다 환웅은 신시를 행복하게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냥을 하던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약을 지어 주었어요 또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환웅이 다스리는 신시는 먹을 것이 넘치는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말했어요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은 곰과 호랑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백일 동안 동굴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으면 지낸다면 너희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곰과 호랑이는 너무 기뻤답니다 그날부터 곰과 호랑이는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흥 난 더는 여기에 못 있겠어 호랑이는 남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동굴을 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곰은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백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동굴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 되었어 백일을 잘 참아낸 곰은 어여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환웅은 여자가 된 곰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내로 맞이했어요 환웅의 홀래를 치르는 신시에는 풍성한 잔치가 열렸지요 얼마 후 환웅과 웅녀 사이에 아들 당군이 태어났어요 당군은 지혜롭고 정의롭게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자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지요 당군은 신시를 떠나 새로운 땅 아사들로 갔어요 그곳에서 당군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했답니다 당군 또한 아버지 환웅처럼 나라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도 찾아와 당군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당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 지난 어느 날 당군은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당군은 신선이 되어 자신이 세운 나라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황의 정승 이야기 정승 중에 정승을 든다면 세종 임금 시절에 살았던 유명한 황의 정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의 정승 이야기는 책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의 정승이 황의 정승이 한 번은 부하를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보고 크게 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하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버드나무에 절을 하는 사람도 처음 보았지만 거기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는데 거기에 절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가 틀림없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대높은 황의 정승이라는 점에 더 놀라고 놀랐지요 대감님 버드나무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입니까 음 자네들은 잘 모를 것이네 내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놀기만 좋아해서 글방 선생님이 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들어 내 종아리를 때렸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오늘날 정승이 되었네 그때 종아리를 때리시던 훈장님은 돌아가셨으니 나를 깨우쳐준 저 버드나무에게 절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황의 정승도 자식을 바로잡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황의 정승의 아들 이름은 수신이었는데 벼슬은 맨 아래의 말단인데도 술을 잘 먹고 기생방에 잘 다니며 돈을 헤프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는 등 정승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임금 한 분만 계시고 아래로는 만천하 백성 위에 있는 황의 정승이라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되었던 거지요 아들이 나이가 어리면 몰라도 벼슬을 살 나이이면 어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술에 기생에 부모 속을 썩이는 일만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그러운 황의 정승도 화가 나서 아들 수신을 불러서 단단히 나물었지요 앞으로 기생방에 다니며 술을 그렇게 먹으면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때에는 나하고 너하고는 부자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신은 그날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몸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아리따운 기생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목이 컬컬하여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한 번만 기생을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기생방에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짐을 하면 뭘 합니까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한 번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다음에 안 간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수신의 결심도 도로함이 타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지요 황희정승은 이 일을 알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새벽 일찍 황희정승은 입궐을 미루고 아들이 잠자고 나오는 기생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니까 수신이 하품을 하면서 나왔지요 황희정승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 큰 절을 나였습니다 날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던 아들은 기겁을 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아들에게 절을 하다니 수신은 그만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아버님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수신은 아버지를 모시고 부랴부랴 거기를 떠나려 하였습니다 날이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가지요 그러면서 아들을 부축하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황희정승은 방에서 아들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세배들이듯 아들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대근 어느 집 귀공자이신지요 재산이 많은 대감집 아들이 아니면 그런데 출입을 못하실 것인데 정 맺는 대감자재 같습니다 부친은 어느 대감이신지요 얼굴이 빨개진 수신은 아버지를 일으키면서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아니요 내게 수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네 집 자제인 줄 모르나 할 일이 많은 이 나라 건국한지도 얼마 안 된 이 나라 대감의 자제라면 기생방 출입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기에 남의 부모지만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지 몇 십 년도 안 되었는데 임금은 어리고 황희정승은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러실까 하고 생각하니 수신은 수신은 몸들 바를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엉엉 울었지요 그럴 때 황희정승은 말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수신은 기생방 출입을 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란 일을 잘 보아서 후에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되어 정승 영의전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가 된 사람 옛날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에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부터 시골에서 산 것이 아니고 젊어서는 서울에서 높은 벼슬인 정승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학문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강태공처럼 낚시질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모든 살림은 부인에게 맡겼지요 이웃의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만 그 효도소리가 모색하게도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서 써보아도 효엄이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던 재산도 다 날리고 말았지요 어머니 병은 병대로 못 고치고 식구는 식구대로 살 길이 없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하루는 마지막으로 있는 재산을 털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어머니 병이 나을 약을 물어보았더니 의원은 입을 다물고 한참 있다가 방법이 꼭 하나 있지만 그것은 위험하여서 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방법이 있다는데야 아무리 어려운들 실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황정승은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누렁이 천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 간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실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공연히 말씀드렸나 봅니다 황정승은 사실 누렁이를 천마리나 구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어머니를 굴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고 의원의 집을 떠났습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 생각에도 누렁이의 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이제 먹고 살아갈 형편도 안 됩니다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열 마리도 아니고 백 마리도 아니고 무려 천마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황정승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내 모르게 누렁이를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지요 소문이 나면 개 주인들이 의심을 할 것이므로 아내와 상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정승이 마음만 먹으면 개를 구할 수 있는 비법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비법을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황정승은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는 것이지요 혼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황정승은 황정승은 인격자이며 큰 벼슬을 살았고 항문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고대에 만들어진 깊은 철학이 들어 있는 책인 주역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주역을 암송하면 둔갑을 할 수도 있고 축지법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정승은 호랑이로 둔갑할 수도 있고 하룻밤에 천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역을 주문 삼아서 외면되지요 황정승은 드디어 호랑이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누렁이 천마리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개가 한 마리 황정승 집 마당에 죽어 있었습니다 주역을 외워 호랑이가 되어서 남의 집 누렁이를 잡아다가 마당에 던져주고 다시 주역을 외워서 사람으로 변한 황정승의 소행이었지만 그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누렁이가 마당에 있구나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모양이다 황정승은 이렇게 말하며 누렁이 간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요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아침이면 개가 마당에 있었지요 1년 내내 1년 내내 개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2년 내내 있었지요 어머니는 누렁이 간을 먹고 거의 다 낳았습니다 머지않아 천마리가 다 차는데 그때까지만 별 탈이 없으면 어머니는 완쾌할 것이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온 황정승도 마음을 놓게 될 것입니다 큰 천마리나 누렁이를 잡아들이다 보니 이웃마을을 벗어나서 전국을 다 다녀야만 되었기에 황시성을 가진 호랑이가 팔도강산을 누비고 다닌다고 해서 황팔도라고 할 것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이런 말은 황정승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본 것에 불과합니다 황팔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큰 천마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황팔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직 어머니 병을 구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호랑이 변신을 3년 가까이 한 것입니다 황팔도의 얼굴도 말이 아닐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이제 999마리를 잡아오고 마지막 천마리째 단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황팔도 황팔도 아내는 이상스러웠지요 낚시질이나 하고 책을 보던 남편이 밤이면 외출을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 하룻밤도 빠짐없이 밤에 외출을 하고는 새벽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옵니다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오순도순 정다운 말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그때부터 황정승은 잠을 잽니다 이상한 마음은 더 이상한 마음을 낳고 드디어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였지요 필시 저 양반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반드시 속사정을 알아보리다 아내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기 뒤를 캐려는 줄도 모르고 낮잠을 자고 난 황팔도는 밤이 되자 밖에 나가서 돌담속에 숨겨두었던 주역을 꺼내 수리수리 마수리 식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내가 나무 뒤에 숨어서 보니까 남편이 아래에서 위로 차차 모습이 변하더니 커다란 호랑이로 둔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랐지요 우리 남편이 호랑이라니 그러면 지금까지 마당에 아침이면 떨어져있던 누렁이는 저 남편 호랑이가 물어온 것이구나 개 도둑 호랑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3년이나 비밀을 지킨 무정한 사람 어떻게 할까 아내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다시는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주역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아내는 주역이 호랑이로 만드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주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다시 호랑이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돌담속에서 주역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주역은 재만 남고 아내는 남편이 새벽에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셀 무렵에 쿵 소리가 나면서 개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999마리에서 한 마리를 보탠 마지막 천마리가 된 것입니다 황팔 황팔 도는 숨을 헐떡이면서 주역 주역을 감추어둔 돌담으로 달려갔지요 주역이 없습니다 책이 없으면 주문을 외울 수 없어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책이 있어야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외워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날이 희뿌옥해 밝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주역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젤을 보았습니다 타다가 남은 종이 조각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수건도 보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아내는 왜 마지막 하룻밤을 못 참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통곡 하였습니다 아 나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다오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 원망스러운 아내야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는 목에 잠겨 나오지 않고 다만 으르릉 으르릉 소리만 나왔지요 황팔도가 들어보아도 이제는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호랑이가 되는 순간이지요 아니 이미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무슨 운명인가 마지막 한 마리를 어머니에게 못 드리다니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호랑이로 끝나는구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보고 산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는 기절해 버렸지요 겨우 겨우 병이 나아가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깨어난 아내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팔도 호랑이는 구슬피 울고 울었지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놀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황팔도도 아는 동네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만 배도 고프고 동네 사람이 황팔도 집안을 해친 호랑이를 잡으려고 유명한 포수를 데려옵고 함정을 파서 황팔도 죽이려 하자 그만 화가 나서 성질이 거칠어진 나머지 사람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 돌아와 어머니 산소에 엎드려 있는 것을 기다리던 포수들이 불을 놓아서 죽였습니다 죽어가면서 호랑이는 차차 사람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들이 잘 아는 유명한 효자인 황정승이었습니다 둔갑을 하였더라도 죽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발도 가족은 전부 허무하게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이 된 선비 절을 많이 절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두 번 하는 법이지요 조선왕조 말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저 유명한 흥선대원군 지배는 벼슬을 벼슬을 얻으려고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글은 많이 읽었지만 뜻대로 벼슬을 하지 못한 한 선비가 대원군을 찾아와서 크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그걸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눈에 띄도록 다시 큰 절을 하였지요 이때 대원군이 벼랑간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죽쳐라 그러자 시골 선비는 두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여 두 번 하고서 그냥 나간단 말이냐 당장 잡아드려라 그러자 시골 선비는 태연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허 대감님께서는 성질도 급하십니다 그려 저도 성질이 급하지요 대감께서 매우 바쁘신 듯하여 만난 인사와 떠나는 인사를 함께 한 것인데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알고 저를 두 번 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원군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도 침착하게 임기응변을 한 시골 시골 선비를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너는 놀라운 배짱을 갖고 있구나 모름지기 남자란 죽을 자리에서도 배짱을 갖고 임기응변할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시골 선비에게 골원 자리를 하나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말을 따라한 노세 어느 농장에서 노세 한 마리가 태어났답니다 숯 당나귀와 앞말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을 노세라고 하지요 노세는 아주 힘이 세고 참외성이 무척 많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요 그 노세는 자기가 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처럼 먹고 말처럼 행동했지요 우리 조상은 말이었다고 나도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야 노세는 기운이 넘쳤습니다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조상을 자랑했지요 며칠 뒤 말들이 모여 빨리 달리기 경주를 열었답니다 동네에서 잘 달린다는 말들은 모두 경기에 참가했어요 이번 이번에는 내가 우승할 거야 무슨 소리 이번 우승은 나라고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말은 없을 걸 말들은 모두 각오가 대단했어요 노세도 그 틈에 끼어 있었지요 그걸 본 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노세도 경주에 나왔잖아 너도 우리랑 겨루겠단 말이냐 기가 막혀서 말들이 노세를 보고 빈정 됐어요 이번 대회의 우승은 내가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조상은 아주 빠른 말이었거든 노세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의기양양했지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노세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세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세가 있는 힘껏 발을 빠르게 달려도 말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라 왜 이러지 노세는 이상했어요 똑같은 똑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자신만 뒤로 쳐지고 있었지요 내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노세는 저만치 앞에서 달리는 말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욱 힘껏 달렸어요 하지만 말과 노세와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질 뿐이었지요 경주는 끝이 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된 노세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참 우리 아빠는 당나귀였지 오늘의 동화 수탉과 독수리 한집에 수탉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눈만 뜨면 싸웠답니다 저리 비켜 여긴 네 자리야 무슨 소리야 장난하니 여긴 네 자리라고 너나 비켜 정말 하루도 안 거르고 싸워댔어요 원래 한집에 수탉 두 마리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탉 한 마리가 모든 암탉을 다 거느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싸울 수밖에 없답니다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어디서 늦게 들어온 놈이 까불고 있어 응 웃기고 있네 힘이 더 센 닭이 남는 거야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남는 게 당연해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좋아 지는 닭은 아무 소리도 않고 여길 떠나는 거야 알았어 두 마리의 수탉은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불의로 불의로 상대방 머리를 찍고 정말 끝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두 마리 모두 피를 흘렸답니다 그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거칠어졌지요 그렇게 얼마나 더 싸웠을까요 마침내 힘이 센 수탉이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비틀비틀 덤불 속으로 달아났답니다 승리한 수탉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푸드덕푸드덕 날개짓을 하더니 담장 위로 올라간 거예요 수탉은 개선 장군처럼 의젓하게 폼을 잡았답니다 암탉들은 그 품으로 모여들었지요 힘센 수탉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어디 맛 좀 보자 독수리는 잘난 척하는 수탉의 어깨를 억센 발톱으로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힘센 수탉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서야 덤불 속에 숨어 있던 힘없는 수탉은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새로운 승리자에게 달라붙어 있던 암탉들도 다시 예전의 수탉에게로 모여들었지요 암탉들은 온통 야단이었습니다 수탉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기었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 하늘의 하늘의 뜻으로 다 하늘의 뜻이로군 유난히 음단패설이나 농담을 잘했고 엉뚱한 얘기도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농담이나 듣기 거북한 음단패설마저도 그의 권력만큼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원군은 말재주가 뛰어났고 재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모든 실권을 움켜쥐고 있을 무렵 한 번은 청나라 사신이 방문해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경북궁을 막 지나는데 청나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건물이요 이것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정도 걸린 것 같소 이 말을 들은 청나라 사신은 마치 한심스럽다는 듯한 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이곳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말이오 우리네 정나라 사람들이라면 1년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자금섬을 지은 나라니 경복궁 정도야 우습지도 않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원군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손님인데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이번에는 창덕궁이 나왔지요 청나라 사신은 다시 감탄했습니다 이 건물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오 이 건물은 어느 정도 걸려지였소 아마 모르긴 해도 1년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몇 달로 충분할 텐데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오 사신이 묻는 의도가 마치 조선을 약보기 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분은 극도로 나빠졌지만 그래도 손님을 안내하는 입장이므로 화를 감추려 애를 썼지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이번에는 남대문이 나왔지요 분명 사신이 뭐라고 물어볼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얄밉기만 한 사신은 또 물었습니다 아하 이 문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번에는 대원군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몇 달이 걸렸다고 하면 며칠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게 분명했지요 때문에 대원군은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문은 오늘 아침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쾌한 말로 청나라 사신의 뒤통수를 젖은 셈이었지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말재주 하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동화 뱀과 까마귀 사흘 동안이나 벌레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한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풀들도 다 말라버리고 주변은 온통 푸석푸석 한 먼지 뿐이었어요 아 배고파 배가 고파서 죽겠네 온종일 날아다녀도 먹을 것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으니 까마귀는 힘없이 말했답니다 벌써 며칠째 먹을 것을 찾아 사방으로 날아다녔지만 메마른 먼지만 날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럴만도 했죠 그런데 문득 바위 사이로 기어가고 있는 뱀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답니다 아 저건 뱀이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뱀을 먹어본 적은 없었지만 배고픈 까마귀의 눈에는 뱀도 꽤 훌륭한 먹잇감으로 보였어요 언젠가 독수리들이 뱀을 잡아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잘하면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나도 독수리처럼 저 뱀을 잡아먹어야겠다 까마귀는 날색이 날아가서 뱀을 낚아챘어요 혹시라도 다른 새들에게 빼앗기면 안되니까 빨리 달아나야지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뱀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자신을 낚아챈 것이 독수리가 아니라 까마귀인 것을 뱀은 몹시 화가 났답니다 이 겁없는 까마귀야 내가 너 따위에게 잡아먹힐 것 같으냐 당장 놓지 못해 하지만 뜻밖의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한 까마귀는 뱀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뱀은 잽싸게 몸을 틀어서 까마귀의 다리를 물었지요 어디 맛 좀 봐라 뱀의 독이 까마귀의 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까마귀는 서서히 날개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까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렸지요 하지만 까마귀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까마귀는 후회하면서 말했답니다 뜻밖의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행운 때문에 죽게 되다니 정말 운이 없군 오늘의 이야기 물총새 물총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물총새는 언제나 물가에서만 사는 새랍니다 물총새는 강두기나 바닷가의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총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기 위한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어디가 좋을까 땅보다는 바다가 더 안전하겠지 물총새가 바닷가에 둥지를 틀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물총새는 알을 낳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둥지 틀 장소를 찾아다녔답니다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물총새는 바닷가 이곳 저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바다 위로 삐죽 솟아오른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가 좋겠어 여기라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물총새는 그곳에다가 둥지를 틀었답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 예쁜 새끼들도 태어났지요 예쁘기도 하지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올게 물총새는 바닷가에 바위 위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답니다 엄청난 기세로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미친 듯이 춤을 추었어요 웬 바람이 이렇게 세지 큰일 났네 우리 아기들이 위험하겠어 얼른 가야지 물총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날갯짓 하기도 힘들었지만 두고 온 새끼들 걱정에 있는 힘을 다해 날았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커다란 파도는 순식간에 물총새의 둥지를 덮쳤답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물총새의 새끼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둥지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물총새는 목 놓아 울부짖었답니다 나처럼 불행한 새가 또 있을까 땀 위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바닷가에 보감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믿었던 바다한테 내 새끼들을 모두 잃타니 오늘의 동화 인어공주 바닷속 나라에 용왕과 용왕의 어머니 그리고 여섯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용왕의 아내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다행히 슬기로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섯 공주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여섯 공주는 모두 예뻤는데 여섯째인 막내 공주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너희가 열다섯 살이 되면 바다 위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게 된단다 할머니의 말에 공주들은 열다섯 살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섯 명의 언니 공주들이 처음 바다 위를 구경했을 때에는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어느 곳보다도 바다 속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결같이 말했어요 어느덧 막내 공주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거품처럼 가볍게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막내 공주의 눈에 맨 먼저 띈 것은 세 개의 돛대를 가진 커다란 배였습니다 왕자님 열여섯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막내 공주는 잘생긴 왕자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가자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몰아쳤어요 왕자가 타고 있던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 나버리고 왕자도 몰려드는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거센 파도를 헤쳐 왕자를 찾아낸 막내 공주는 왕자를 흰 모래밭에 눕혔어요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해님의 발그레해진 왕자의 두 뺨에 입을 맞추었지요 다행히 왕자는 충격으로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근처 교회에 머무는 처녀들이 나타나자 인어 공주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을 둘러싸여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용궁으로 되돌아온 막내 공주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할머니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널 사랑해 주어야만 한단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과 두 다리를 갖게 되지 막내 공주를 가엾게 생각한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인어공주는 왕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인어공주는 뱀이 우글거리는 깊은 바닷속 마녀의 숲으로 찾아가 예쁘고 고운 목소리와 두 다리를 바꾸었습니다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도 하는 날에는 너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게다 명심해라 마녀에게 목소리를 넘긴 대가로 공주는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날 수 있었으나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드디어 왕자와 이웃나라 공주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 슬픔에 빠져있는 막내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널 널 다시 우리 곁으로 오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잘라 마녀에게 주었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 칼로 왕자의 가슴을 찌르렴 그렇게 하면 넌 다시 인어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돼 그러나 막내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왕자를 차마 찌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싸움 구경을 한 생쥐들 뱀과 족제비와 쥐가 한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무서워 오늘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몸집이 작고 힘이 없는 생쥐는 뱀과 족제비에게 잡아먹힐 까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야 했어요 뱀과 족제비는 똑같이 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먹이를 놓고 언제나 으르렁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뱀과 족제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디 덤벼봐 뱀이 혀를 내름거리며 말했어요 끝장을 내주겠다고 웃기고 있네 족제이도 지지 않고 덤볐지요 족제비도 지지 않고 덤볐지요 싸움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거나 도망치지 않으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무서워 날마다 뱀과 족제비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쥐들은 한두 마리씩 구멍 밖으로 나와서 뱀과 족제비의 싸움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뱀과 족제비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자 신이 난 쥐들은 모두 마음 놓고 응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족제비 이겨라 뱀 이겨라 싸움은 계속 되었어요 아무래도 뱀이 이기겠는걸 무슨 소리야 족제비가 이길 것 같은데 뱀은 벌써 많이 다쳤다고 쥐들은 싸움을 보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어떤 쥐들은 내기를 걸기도 했지요 한참 동안이나 정신없이 싸우던 뱀과 족제비는 시끄러운 소리에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리고 밖으로 몰려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쥐들을 발견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로 싸우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쥐들을 향해 덤벼들기 시작했대요 오늘의 동화 사람과 독사 어느 마을에 새를 잡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 사냥꾼은 날마다 산으로 들러다니며 많은 새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은 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꾼에게 새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거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새 사냥꾼은 기다란 장때 새 끝에 끈끈이를 잔뜩 바르고 새를 잡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방법이라면 많은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새 사냥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새가 있을만한 곳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높은 나뭇가지 위에 덫에 앉아있는 갯동 지빡이를 발견했어요 좋아 저 새를 잡아야지 새 사냥꾼은 끈끈이를 잔뜩 바른 잔떼를 갯동 지빡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근처에 올려놓고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어디 걸려들기만 해봐라 갯동 지빡이가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새 사냥꾼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좀처럼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따끔했답니다 새 사냥꾼은 소리를 질렀어요 나무 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새 사냥꾼은 자신의 발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새 사냥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아 다리야 새 사냥꾼은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다리에는 뱀의 이빨자국이 나 있었답니다 객동 지빡이가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새 사냥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에게 물렸던 거예요 뱀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새 사냥꾼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지요 발 밑에 발 밑에 있는 뱀도 모르면서 나무 위에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냥꾼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미운 우리 새끼 커다란 숲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 기슬 우거진 숲을 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는 참이었지요 세상에 나온 새끼들은 꾹꾹 떠들어 됐어요 어머나 가장 큰 알이 아직 깨지 안고 있네 어쩐 일이지 며칠 뒤 늦게 태어난 우리는 크고 못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오리는 다른 새끼 오리들과 마찬가지로 못생긴 막내 오리도 귀여워했지요 하지만 형제 오리들은 못생긴 새끼 오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를 따돌리자 슬픔에 빠진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요 늦은 밤 새끼 오리는 기러기들이 사는 늪에 닿았습니다 갈대 숲에서 잠시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들의 총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베짐 거베질린 새끼 오리는 새끼리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튿날 저녁 무렵 미운 오리 새끼는 허름한 농가에 다다랐어요 그 그 집에는 주인 할머니와 숲 고양이 그리고 암탉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숲 고양이와 암탉은 미운 오리 새끼를 보자 야옹야옹 꼬꼬덱 꼬꼬덱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나쁜 주인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를 살찐 오리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넌 알을 낳을 수 있니 넌 가르랑거리며 눈에서 불똥을 튀길 수 있니 암탉 숲 고양이는 미운 오리 새끼를 놀렸습니다 안되겠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곳에 있기보단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어 농가를 떠난 미운 오리 새끼는 여전히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추위에 몸이 얼지 않도록 열심히 헤엄을 쳤으나 두 발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길을 지나던 농부는 연못 물에 발목이 얼어붙은 미운 오리 새끼를 발견 살릴 수 있을 거야 농부는 미운 오리 새끼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틈만 나면 못살게 구는 아이들을 피해 미운 오리 새끼는 버터통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밀가루통 속으로 들어갔다 하며 집안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농부의 아내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미운 오리 새끼를 내쫓았지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해 농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오랫동안 접고 있었던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그 사이 날개가 자란 걸까 미운 오리 새끼는 깃털처럼 가뿐하게 날아올랐습니다 눈 아래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어요 정원의 연못에는 눈처럼 새하얀 백조 3마리가 헤엄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도 아름다워 저들에게 다가가면 못생겼다고 미워하겠지 미운 오리 새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못난 자기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아름다움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지요 맨날 따돌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나 미운 오리 새끼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맑은 연못물 위에 비친 미운 오리 새끼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눈부시게 흰 백조 세 마리가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와 깃털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저기 좀 봐 어린 백조가 새로 왔어 새로운 백조가 가장 아름답고 귀여워 두 아이는 이야기를 나누며 바구니에서 빵과 과자를 꺼내 연못에 던졌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는 꿈도 못 꾼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목동과 사자 소를 모는 목동이 한때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답니다 목동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코까지 골며 아주 단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난 목동은 송아지 한 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목동은 목동은 송아지를 찾기 위해 그 근처를 모두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목동은 송아지를 애타게 부르며 뛰어다녔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목동은 누군가 송아지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내 송아지를 훔쳐간 거지 목동은 송아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제우스 신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우스여 만약 송아지를 훔쳐간 도둑을 찾게 해 주신다면 감사의 표시로 새끼 양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제우스에게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목동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정말로 송아지 도둑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무서운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갔던 거지요 사자는 목동이 나타나자 사나운 기세로 어흥거렸어요 목동은 위험에 빠지자 두 손을 모으고 다시 제우스에게 소리쳤답니다 위대하신 제우스여 조금 전에 저는 송아지 도둑을 찾게 해 주신다면 새끼 양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저를 저 도둑놈의 발톱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크게 우는 개구리 목소리가 아주 큰 개구리가 있었어요 몸은 아주 조그만데 말이죠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이 개구리가 한번 울면 연못을 지나가던 동물들인 모두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쳤답니다 콧불소도 하마도 거기다 코끼리까지도 이 개구리가 한번 울기만 하면 덩치값도 못하고 꽁무늬를 빼야 했지요 이렇게 목소리가 큰 동물이라면 힘도 무척 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이 개구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지 그래서 개구리는 은근히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심심하면 일부러 연못을 지나는 동물 곁으로 다가가서 개굴개굴 하고 크게 울어댔어요 동물들은 화들짝 놀랐고 개구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며 깔깔거렸지요 그건 아주 신나는 놀이였어요 난 이렇게 몸집이 작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어 개구리는 늘 이렇게 자신만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날도 개구리는 연못가 풀밭에서 신나게 울고 있었지요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는 연못가를 가득 채웠고 바람을 타고 숲으로 산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침 연못가를 지나가던 사자가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울음소리가 크더니 대체 얼마나 큰 동물이기에 사자는 두렵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의 목소리라면 자기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울음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사자도 질새라 크게 울었어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흔들릴 정도였지요 개구리도 울음소리를 듣고 사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기는 싫었답니다 목소리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울었지요 사자와 개구리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울어댔어요 과연 나와 겨루는 이놈은 대체 누굴까 사자는 연못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눈치 없이 그때까지 크게 울고 있던 개구리는 쉽게 눈에 띄었지요 작은 목에 힘을 잔뜩 쥐고 고막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폼이라니 사자는 기가 막혔어요 나 원참 저 나이 사자가 이렇게 작은 놈에게 겁을 먹고 벌벌 떨었다니 오늘의 동화 권투선수와 벼룩 시합이 벌어질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크게 명성을 떨친 권투선수가 있었답니다 그 권투선수의 주먹은 몹시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 선수 주먹이라면 한 방이면 끝나요 그렇고 말고요 세상에 그보다도 강한 주먹은 없을걸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권투선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건강하고 몸집이 큰 권투선수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세상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어디 있으면 덤벼보라고 하시지 한 방에 끝내줄 테니까 친구들도 은근히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벼룩 한 마리가 권투선수의 발 위로 톡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권투선수의 발가락을 세게 깨물었답니다 권투선수는 소리를 질렀지요 누구야 누가 내 발가락을 물었어 권투선수는 화가 나서 씩씩 거렸답니다 누구긴 누구야 벼룩이잖아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지요 권투선수는 권투선수는 자기의 발가락을 깨문 것이 벼룩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벼룩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 두고 봐라 내 주먹 맛을 보여줄 테다 권투선수는 이리저리 주먹을 날렸지만 벼룩은 종처럼 맞지 않았답니다 흥 그런다고 내가 겁낼 줄 알아 어림없지 몸집이 작고 행동이 빠른 벼룩은 유리저리 잘도 도망쳤어요 아니 생각보다 빠르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 세상이 다 아는 권투선수인 내가 권투선수는 한참 동안이나 벼룩의 뒤를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나 결국 벼룩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권투선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답니다 아 내가 벼룩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다면 상대 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던 말인가 오늘의 동화 절을 잘하면 조선 역사 속에서 대원군은 독재자로 통합니다 그의 성격은 좋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화끈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느낌이 좋고 눈에 띄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곧장 인재로 등용시키는 등 앞뒤 재지 않는 과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를 단점으로 본다면 단순하고 직선적인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의 다양한 업적이 이런 성격짐은 개성으로 남게 한 듯 쉽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 일로 고민을 하고 있던 대원군은 인재를 찾아 등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터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유능한 인물이 나타나 난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나요 복잡한 심정을 다스리고자 난초를 그리고 있던 대원군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비는 전라도 영광사람으로 대원군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대원군은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대원군은 단순히 지나가는 계기 인사 한 번 하려는 것 이라고 생각했지요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난초를 그렸습니다 선비 선비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눈을 마주쳐 주지도 않는 대원군의 도도한 자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해 하더니 저를 올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공손했고 기품이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대원군은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선비는 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다시 한 번 큰 절을 올리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산 사람에게는 저를 한 번 하는 것이 예의이고 죽은 사람에게나 두 번을 하는 것인데 저를 두 번 받았으니 대원군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못때먹은 짓을 하는 거냐 어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에게 저를 두 번씩 하는 것이냐 대체 내 놈은 어떤 놈이더냐 그러자 선비는 말했습니다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은 인사를 올리는 절이었고 두 번째 절은 그만 물러가겠다는 인사를 드린 절이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자신 앞에서 당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 펀뻔스럽게 말하는 선비이니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에 대원군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가 이에 선비는 예의를 갖추어 점잖은 말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저는 전라도 영광에 사는 김아무게라고 하옵니다 평소 존경해오던 어르신을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로서는 얼굴을 한 번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 뵌 것이옵니다 역시 성격화 통한 대원군은 그 순간 이선비는 인재로 키워도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원군은 그 선비가 다녀간지 열흘도 안 되어서 그를 영광군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야말로 절 두 번 하고 벼슬을 얻었으니 이 선비야말로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대원군의 직선적이고 화끈한 성격을 반적으로 드러내는 일화였답니다 대원군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귀를 뀌고 벼슬을 얻기도 했지요 대원군은 직선적인 성격이다 보니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조대비의 친척인 사람이 찾아와 벼슬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대원군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지요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벼슬을 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거니와 상대의 상대의 능력도 보지 않고 무작정 관직에 앉히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조대비의 친척이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은 찾아와서는 자기 딴에는 품위를 지킨답시고 무게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아무런 말도 없자 그 사람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백천군수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데 저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원군은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군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고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백천은 한자로는 백천으로 표기되나 부를 때는 백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던 대원군은 그 사람을 돌려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방귀소리가 크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무관 한사람이 관직을 부탁하러 온 조대비의 친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허 이런 버릇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방귀를 힘주어 낀단 말인가 사실은 그 방귀는 무관이 자신도 모르고 낀 것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운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 씌운 무관보다는 그 사람이 문제였지요 자신은 방귀를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원군은 그가 솔직하게 자신은 방귀를 낀 적이 없다고 말하기를 바랬으나 체면을 중시한 나머지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운 사람은 미움받을 짓만 하는 것일까요? 손님이 왔기에 하인들이 음식을 마치 잔칫날처럼 푸짐하게 하여 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관직을 부탁하러 온 사람은 좀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낀 무관은 제 것을 맛있게 먹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본래 가난하여 집에서는 이런 진술성찬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긴 했으나 평소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인지라 저분이 먹지 않은 남은 음식을 제가 먹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대원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무관은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 앞에 놓인 음식을 가져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무게만 잡은 채 헛기침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무관은 배짱 좋게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늘 마음이 아프답니다 얼마 전 배천군수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능력은 모자라지만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배천군수를 시켜달라고 온 사람 옆에서 난데없이 자기를 배천군수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왕군은 서슴지 않고 답했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도록 힘써 보겠네 이에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귀를 끼고 자신에게 덮어 씌운 데다 자신의 음식마저 다 먹어치운 무관이 이제는 자신이 청한 관지까지 빼앗으려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대원군은 자신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의 말에는 시원스럽게 답을 해 주니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말했어요 어르신 백천군수 자리는 저에게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왕군은 호통을 잡습니다 제밥 그릇도 자자 먹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군수 자리를 준단 말인가 자네는 방귀를 뀌지 않고서도 방귀 낀 것처럼 있었고 음식도 남이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어디 그 뿐인가 자네는 백천을 백천이라 하니 대체 어찌 자네 같은 사람이 군수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나 대왕군의 이 같은 판단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대왕군의 일화 중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랍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는 꽃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꽃이 아름답기도 하고 땅에서 피기 때문에 착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거나 안타깝게 죽은 사람을 꽃에 비유한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던 것에서 시작되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